아아아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여보 아아 머리 무릎 아파요? 엄마 뭐 만져줘요? 응? 푸르마사지 해줘요? 아아아 아아 아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고 아이고 피곤해 으 반성기 삐뚱가? 트위치 채팅 중 어디갔냐? 하이 옥기 옥기 채팅창이 어디있더라? 천천히 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디있냐? 출력인가? 채팅창이 꺼지고 안 켜지네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냥 해 호흡해야겠다 채팅창이 왜 이렇게 옆에 가있지? 원래 이랬나? 원래 이런가 어? 채팅 오는거 못봤네? 어 하이 허니님 하이 귀여워 아이고 피곤하다 아 으흠흠흠 채팅창이 채팅창이 꺼내야지 어 점검하나보다 이것도 안되니깐 요리조리는 누구야? 아 양털 아니 그냥 뽀글이인데 그냥 뽀글이에요 이게 엄청 따뜻해요 되게 얇은데 오늘 세차하느라고 이것만 입고 나왔다 왔거든 세차하는데 진짜 힘들었어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어리버리 해갖고 세차장 직원이 엄청 도와주던데 오늘 치료 만딱으로 해주려고요 허니님 오늘 같이 못해요? 하이 디아블로 하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이것만 입고 있어도 겁나 더움 디아하고 있더만 근데 누구지? 거절해 누군지 몰라 또 스피커로 소리 나오잖아 아니 난 치료하는 게 좋아 응? 싫어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싫어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싫어하는 게 재밌단 말이야 하나 둘 셋 하이투 님이 디아 하고 있었어요 허니 님은 요즘 통 안 보이던데 허니 님 또 방송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초대 줬는데? 누가 초대 줬지? 여기가 디아 동호회인가요? 진짜 다들 여기서 디아 얘기밖에 안 해 나 오늘 오늘 옵취 할 거야 아 일이 바쁘구나 요즘 늦게 끝나나 봐 별이 뭐하니? 아 바쁘구나 음 피곤해서 바로 자는구나 저도 피곤해요 졸려요 아 요즘에 약할까요? 고고 고고 아 요즘에 방가방가라는 말 안 쓰나? pox 커피가 한잔 땡기네? 왜 우리 싹두기도 좋아라 하네 웃는거 봐 해말잖아 방글방글 어? 하이트님 게임할거야? 게임할거면은 같이할래요? 괜찮아요? 손이 원래 좀 느리지? 리아트!! 어? 나 메르시 못하네 모이라해도 되나? 네 모이라 가능합니다 우리 저기..자분이 메르시라서 내가 딴거여야될거같애 아나를 하면 좋은데 아나를 못하네. 오늘은 딜러 안합니다. 오늘 제가 탱커 플래그 해야돼서. 아. 제가 메르시 하면 되죠. 아 메르시래. 모이라 하면 되죠. 아 메르시 해. 싫어. 왜. 어. 아무거나 해. 둘 중에 아무거나 해. 내가 남는 거 할게요. 아 저는 밥 먹었죠. 아 나 대신 야타도 나쁘지 않네. 저는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아까. 야타요? 공책 사려고 다이소 갔다가. 구조화 브리핑 잘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오디 겁나 겸치네 진짜 이씨. 그렇게 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 딜러가 좀 조금만 안 쐈으면 좋겠다. 저도 되나요? 민정이요. 우리 폭풍이 믿어주세요. 폭풍이 우리. 그거 잘해요. 민수 잘해. 오. 오해라. 예예예. 평타 갔다가. 윈스 평타 갔다가. 체력 따른입니다. 윈스가. 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팀보같이 왔던데요? 얘네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대신하지. 그쵸? 예? 제발 던지지만 마라. 야 다 닥쳐. 조용히 좀 해. 나 오디오 겁나 겹쳐. 아. 아싸. 접시 좀. 아 웃겨. 잠깐 처음에 메르쉬션 할게요. 아 예.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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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 어. 렉 걸려. 팀보 나가래. 시끄럽대. 아 웃겨. 이봐. 아 렉 걸리냐 왜 쟤? 쟤 윈디에요. 어. 렉 걸린다는 말로. 막 모면하려고 하지마. 댐. 아 진짜. 나 움직이는 거 봐. 나 움직이는 거 보셔. 아이고 힐벤이에요. 힐벤. 어. 어. 아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안되 안되? 나 잡어, 나 잡어, 나 잡어. 나 잡어. 우어어어어어어. 아 죽았네? 조금만 버틸게. 야 매클리 에이 미..졌다. 률그룹 률그룹. 률그룹. 쟤 5''이 디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갖고 오땡. 진짜 디바 잘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해. 왓 Aww. 말 좀 하자. 아 트레 related. 말 좀 하자. 트레게 뒤에서. 좀 거시기를 하네요. 트레이가 뒤도니까 잘 보라고 라인님 조심 미스터님 조심 아우 피가 너무 많이 단다 아 얘 왜 힐 안 우리 지금 힐러 3명인데 왜 얘 힐 안 까니? 어 트레 트레 뒤에 트레 아 이런 된장아 날 좀 날 좀 날 좀 그럼 어떻게 준거야 나 다 죽었네 어우 나 죽어요 오케이 밀어줬어 땡큐 시작부터 궁극기 대령 이럴거야? 렉만 안 걸리면 진짜 하드케이지 찍을 수 있는디 다 따로 말해 서로 서로 다 따로 말해 어 옆에 트레다 조심해 뭐야 뭐야 고릴라 아이고 참 다 죽네 다 죽어 힐은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저기 모이라가 있다 아 나이스 돌진 나이스 이거 그냥 정보는 어떻게 좀 아 라인이 아 라인이 아 맞으면 트레 죽어라 뭐야 우리 라인 어디갔어 라인 녹았어요 녹았어 녹았어 안돼 우리 라인 2층에 누구 있어 어 안 와있어요 2층에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힐 밴 어 2층에 맥크리 계속 맞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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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으라 나 때려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트레 들어온다 트레 트레 들어온다 트레 어 뭐야 아 궁 있었구나 궁소리를 못 들었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수유리님이 누구였더라 해볼게요 아이디를 모르겠는데 아이디 여기 아이디를 모르겠는데 죽어라 죽어라 어 잠시만 나 죽는데 아유 이거 혼자 가면 어떡해 아유 이거 혼자 가면 어떡해 죽였다 죽였다 여기 어디가 나이스 흐흐흐흐흐 지절비길래 와 트레 이씨 미친 트레다 와 트레 겁나 잘하는데 와 트레 겁나 잘하는데 아이고야 나 똥 싼다 어 좀 컹쎄 어 우리 너무 못하는데요 흐흐흫 아유 우리 존나 똥 싼 아 아니야 내가 못했어 괜찮아 그랬어 내가 못했어 아 라인 황금목이 사서 그런가 내가 진짜 똥을 싸지 아 황금목이 왜 샀어 왠지 황금목이 똥 생기라 괜찮네 요건가? 응 요고? 아 이맵은 솔직히 할만해 요고? 이맵은 쌉가능 이맵은 이길 수 있어 너 렉킹볼이라 나 비비는 거 잘하던데 나 렉킹볼 할게 그러면 아하핳 흐흐흐흐흫 아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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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싶다고 얘기하시지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 아이고 어제 일도 가물가물 해가지고 아 상대에도 렉킹볼 나왔다 상대에도 렉킹볼 나왔다 상대에도 렉킹볼 나왔다 해 바티 바티 뭐일한가 렉킹볼 붙여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양각이야 이거 어떻게 잡아 야 나 비빈다 뭐야 렉킹볼 붙여봐 아 이거 해킹당해있네 아 비빈다 겐지 아 이거 렉킹볼 차야죠? 렉킹볼 둘 중 겐지 아우 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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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라인 대봐요 수요일이님 확인하기 성렬 술안한 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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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naden 너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늙 걸리냐 와 구 240 뭐 slack 해줘 Take bunlar 조심해 먹어도 오오오오오 난 안 죽어 렭킹볼 렭킹볼 부조야 해낸 밖에 없다, 들어갑시다 뭔가 부조야 렭킹볼 아파요 아우 저 렭팀 저거 더 봤어요 레킹볼 부조야 다시 아 너무 앞불로 가지 마 뒤에 렭킹볼 있어 안 돼 에킹보컷 에킹보컷 겐지 보조아 나의 펜스는 취할 수가 없어 겐지 보조아 떨어졌고요 잘게 보조아 신경을 뺐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번엔 우리가 먹자 겐지 왔어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살았다 와우 어 맥크리 맥크리 어 옆에 겐지 아 안 돼 죽었다 야 딜러 자리 있죠 지금 딜러 한 명도 없어 네 허니님 좀 이따 봐요 안녕 걔 뺄게요 나 다음반 딜러 다음반 딜러를 해버린다고 어 나 다음반 딜러할게 애들이 너무 똥싸 일들 딜러 아우씨 내가 똥 빼기 딜러 너무 똥을 싼다 오 깜짝아 겐지 좋아 겐지 탈피해요 오 맥크리 오 맥크리 우리 위도 하는게 뭐야 ㅋㅋ 우리 위도는 뭐해 ㅋㅋ 죽음금 데스 치고 올리 아우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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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크리 빨리 죽을 거야 빨리 죽든가 빨리 피하든가 우리 송보라 어디가 ㅋㅋ 송보라 EMP 됐어요 EMP 되면 뭐해 해킹을 못하는데 ㅋㅋ 얼마나 해킹을 잘하는데 해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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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 한 명이라도 죽여봐 위도우야 아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니? 아 죽었다 잘 봤다 잘 봤어 이봐 이봐 연습 게임이라고 와 대박 아 안 되겠다 아 아깝이 아 라인 너무 했더니 맛이 갔다 아 아깝다 라인 계속 싫어 내 차례인가? 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아니 노노노노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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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체크 뭔지 모르겠지만 체크 와 시작한지 한판밖에 안됐는데 왜 힘들지 야 잠시만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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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킹을 잘하실 것 같아 잠시만 아니 이거 이거 그룹간에 휴력차고 너무 크다는데 뭐야 뭐야 누가 누가 쪼레비야 솔직히 얘기해 우리 아까만 해 우리 아까만 해도 우리 아까만 해도 잘 됐잖아 그러게 그러면 잠깐만요 요리조링 그거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프로필 좀 잠깐만 공개 좀 화장실 갔다 올게 요리님이 점수가 높은가? 높은거야 아니면 낮은거야 그전이 뭐였는데요? 점수차가 많이 나나봐 천점 차이 나나본데? 아니 아니 프로필 공개를 하는게 어떤가 프로필 공개해서 뭐해 그거랑 상관없지 점수 얘기하면 되는데 첫 배치래요 저게 첫 배치래요 응 근데 우리 아까 우리 넷은 됐는데 그게 안돼 두개 지금 두개라서 첫 배치라 아 아예 완전 처음이라서 그런가봐 원래 좀 평점이 높잖아 아니 되시는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건데 확인이 안되니까 그냥 파장 나한테 줘요 예 내놔 일단 내놔 어 그러네 어 누가 쪼레비니 솔직하게 얘기해라 누가 쪼레비니 야 브론주 나와 야 브론주 나와 아아 잠깐만 딱 걸렸다 폭풍아 딱 걸렸다 너 야 브론주 나가 야 너 딱 걸렸다 야 골드에서 누가 브론주가 어 진짜 나갔어 아니 저 야 이건 아니지 나 한번 돌려봐요 그렇다면 진짜 나가냐 돌려줘? 돌려줘요? 이거 이것도 안 돌려주면 돌려줘요 이거 제가 문젠데 돌려줘 네드란드네 이거 폭풍이 얼마나 떨어진거야 저거 아 얘 지금 저한테 구름 아니 왜 들어와 얘 왜 들어오니 왜 들어오니 잔인해 너무 잔인해 너 그거야 니 나갔다니 돼 응? 니 나갔다니 된다고 뭐야 얘 얘 얘 얘 얘 아까부터 강태하기에는 마음이 아프잖아 어떻게 할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기다릴래요 그냥 폭풍님 몇 점이야? 아 또 나갔어? 아 아 몰라 원래 인생은 쓰디 쓴 거야 원래 인생은 쓴 거야 아 이런거지 인생은 원래 쓴 걸 안다 지금 긴말로 키윽키윽 하면서 화이팅이 돼요 빨리 점수 올리고 오라 그래요 빨리 점수 올리고 와 아니 브론즈 1200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니? 아 저거 자기 계정 아니에요 친구 계정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런거야 그리고 제 실력이 아니여 원래 저거 제 실력을 한게 아니에요 본시 본티어가 어디신데요 아까 그분이요 그분 개요? 응 뭐지 골드였나 골드였나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냥 우리 다 비슷해 다 골드야 아 저 시범입니다 아 어 어 요리님 지금 몇 이거 이거 해봐야 알지 배치를 몇 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평점이 높은 상태잖아 첫 배치라서 여기서 내가 제일 높을걸요 이거 몇 점인데 지금 아 이거 내가 2등인가 정도 아니 딜러링에서 아이고 지금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저요? 저요? 1,100인가? 잠시만요 뭔 소리야 1,75 2,075 2,075 어 제일 높은거 같은데 2,075면? 지금 여기중에서 제일 높은거 같애 그러면 지금 요리님이 2,100점 정도 된다는거잖아 헉 헉 헉 헉 헉 헉 헉 그럼 천점 차이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1200점 이상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아 12층 이상 돼야 된다? 하긴요 아 12층 이상 와라 아 너무 웃겨 보셨습니다 아 귀여워 아 12층 이상 한번 반응을 한번 볼까요? 5키래요 5키래요? 아 너무 웃겨 얘 지금 경쟁력 게임 중인데? 뭐야 브론즈에서 놀다 보면 되겄네 그럼 우리 사용자 지정 게임 할까? 어 뭐야 잠시만요 얘 지금 얘 지금 공개하기 싫은가? 싫은가? 왜 갑자기 비공개했지? 하하하하 레전드네 하하하하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재밌는 게 뭐야? 이거 방 만드는 거 아는 사람? 어 저 있죠 저요 저요 저 알아요 어키 저 많아요 해보십쇼 많습니다 예 재밌는 것 좀 만들어 보십쇼 딜러가 있으니 아마 늦게 잡힐 거니까 어디 한번 딴 거 해봅시다 응 술래잡기 하실래요? 어떻게 아는 건데? 그니까 윤곽선 뭔지 아세요 윤곽선이? 네? 뭐라구요? 그니까 캐릭터 상대 캐릭터 그 모서리 부분에 무슨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선 있잖아 선 아 윤곽선이 있었어? 모서리 선이라 해야 되나? 모서리 선이라 해야 되나? 하하하하 그런 게 있었어? 뭐라 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일단 만들게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 늙은이들 둘이랑 같이 해보시다 하하하하 어 저기 뭐야 젊은이 대 늙은이야? 하하하하 하하 젊은이 대 늙은이네 하하하하 응 여기서 술래 하고 싶은 사람? . 어 나야 나할래 나할래 잠시만요 그러면 음 어디로 해야 되나 잠시만요 어디갔지? 할리우드.. 아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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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못했다 됐다 내가 잡으면 되는 거야? 잡으면 되는데 그 있잖아요 그 뭐냐 그.. 그 뭐지? 잠시만요 거기 설명대로 하면 돼요 설명이 있어? 거기 설명이 있어요 귀여운 메이로 해야지 맨 위에 있는대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대로 아 보고 있어요 알트지를 눌러 상대의 이름표를 없앨 수 있대 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알.. 알.. 에.. 뭐였지? 알.. 알트지? 뭐.. 뭐.. 알트제트인데? 어.. 나 알트제트 누르니까 이상한거 떴어 게임 짚고? 아예 화면이.. 게임 화면만 뜨죠? 응응 게임 화면만 뜨고 다 안보이죠?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해야 되는데 아 그런거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눌러지는데? 그.. 그대로.. 그.. 그.. 설명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설명이 뭐야?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아.. 아이고 이걸.. 이걸 못가네? 잠깐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7초 남았는데 아 숨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안 움직여졌던 거였구나 네 Johnny iano youtube 밀려 어디있니 어 저기... 저기.. 누구냐 저거 어 저기 Ni 저런거 Liu Hipre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crease Thang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tt 둠픽 고수.. 그거 안 돼요? 그거? 둠피 그.. 고수.. 고수드마.. 움직이면 안 된.. 어? 움직이시네?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뭐야? 아 떨어졌어 잡아라! 움직여도 된다 칩시다! 움직여도 된다 칩시다 그냥 움직여서 도망 다녀? 그게 더 되니까 원래 그게.. 묘미지 움직이면서 계속 도망 다녀요? 그래야지 술래잡기지 가만히 있는 건 술래잡기가 아니여 그냥 숨바꼭질이 그거네 아이고 아이라이 씨 어? 아 뭐야 아무것도 못했는데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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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겐지 유자예요 겐지 유자예요 겐지 뺏기면 안 돼요 영웅을 사비하십시오 뭐할게요? 아 잠시만요 아 그랬어요? 내가 바로 갔었어? 아 몰랐어 난 안 보이잖아 잘 아 아 아 아 아 누군가 했네 하도 하이투 님이 웃길래 하이투 님인 줄 알았지 흐흫 학교종이 땡땡땡 죽어가 아 땡땡땡 아 이번엔 이길 수 있겠죠? 여깄죠 아 깜짝이야 적인 줄 쟤 어디다 쏘니? 쟤 벽에다 쏜다 바보네 어 누구 개피야 뒤에 디바 어디? 아 여기 오 리포 루슈 루슈 짤 루슈 짤 뒤에 킹 뒤에 순브라 어 순브라 없어졌어요? 순브라 간 거 같아 루슝 디바 봤어요? 흔히 안 보여 조심해 뒤에 순브라 어 누구 죽었어요 라인님 라인님 숨 잘 어 키워줘 해킹 줘 해킹 오마이갓 뒤로와 뒤로와 뒤로 뒤로 희히 조심 아 힐 벤이에요 전부다 저 힐 벤 해킹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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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다 죽었어요 몸 사려 어 뒤에 잘 봐야 될 것 같아 순브라가 봄나와 리포님 몸발점 뭔데? 뭐야 어우 매크리 뭐야? 나 끝까지 잡는다 한놈만 패 뒤에 뭐 있어요? 뒤에 매크리 뒤에 매크리 매크리 잡아 뭐야 라인 왜 계속 죽어 아 죽었어요 리포님 부활 저 죽어가요 그냥 어? 리포님 살았는데? 아깝다 아니 힐러 없는데 왜 자꾸 궁을 써 메가 안 kosong 아나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노 노 완전 지고 싶으면 아나 한다 increasing 연습해도 돼 아나 여기서 아 losing 어 이ара 킬 라인 빡치고 뒤에 킬 뒤에 손불아 아 손불아 피일이었는데 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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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너무 앞으로가 라인 키 얻У 라인 죽여라 라인 죽여 라인 죽여 라인 피일 라인 피일 아 된장 아 진짜 아나가 필요하긴 하네 내 다음에 연습해 올게 아나 할게요 어 아나 할 수 있어 조금은 해요 완전히 오 멋있어 오 쩔어 그럼 메르시 내놔 치료를 시작할게요 아 뒤에 파라 에이 망했다 파라 망했다 에이 망했다 에이 죽자 이씨 에이 죽자 이씨 와 밀지도 못했네 파라 누가 잡지 아 이거 오랜만이네 이런 왕막이 있다니 흥 흥 흥 흥 흥 하던가 합시다 흥흥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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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차가 많이 나나봐 우리도 우리도 막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바로 앞이어가지고 아 임피의 자폭은 좀 너무 맺다 어쩔 수 없지 내 점수가 이 구간인가 보다 2100점을 절대 넘지 못해 다시 저도 2100점이 흥긴 것 같더라고요 응 1900점까지 또 가고 있어 아니 어쩐지 애들 왜 이렇게 잘 안했어 상대가 플레가 있어 딜러에 아 7번줄 아 쟤 왜 저래 아니 근데 탱 하나가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라인은 아까도 막 이상한 짓 하던데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부슈 힐 벤 컷 어 힐 벤 탱 하나가 문제인 것 같다 힐 벤 힐 벤 아 해킹 해킹 당했어 아니 똥구리 뭐하냐 진짜 할 말이 없네 뭐 다 해요 똥구리 뭐해 우리 내 뒤에서 뭐야 어이없다 어이없다 하당했어요 아예 망했어 망했다 똥구리가 왜 내 뒤에서 왔다 갔다 해 우리 똥구리 이상해 아니야 아니 아니 메이 구 왜 쓴 거야 할 수 있는디 아니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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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저쪽이 너무 잘했다 어이없다 화장이 누굽니까 다시 다시 해볼까요 아 또 이제 1900점 다시 갔다 오겠지 안녕히 가세요 뭐야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플레 같은 거 위티어가 잡혀가지고 뭐라구요? 못 들었어 아 위티어랑 좀 잡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아 아아 그 그냥 그냥 뭐 그거 아니었을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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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듀오였겠지 뭐 음 그럴 수도 있죠 응 으응 으응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빨리 숨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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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고 싶다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 그래야지 재밌죠 어 내가 별이 언제 왔어? 내가 별이 언제부터 안고 있었지? 흠 애가 여기 있어 여기 안겨 있네 별이 보여요? 흠 흠 흠 흠 귀여워 어 너 언제 왔어? 별이 어? 늑대 우는데? 아 8천원 아 어딨니? 어우 졸라 빨라 깜짝 놀랐네 씨 어 왜 이렇게 빨라? 얘 뛰는 거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이렇게 빨라? 여기 찾으면 레전드 흠 흠 흠 흠 흠 거기 윤곽성 없앴죠? 어떻게 없애요? 어떻게 없애요? 설정 들어가서 그 게임 플레이 들어가서 아 그 밑에 거기 윤곽성 지금 없애면 돼요 안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안 없애면 재미가 없어요 금방 찾아서 아 이리와라 어 겁나 잘 뛰어 거기 서라 하이투 거기 서라 하나 더 빠져 아 이제 나만 나오는 건가? 잡으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오케이 다시 해 다시 해 너무 빨랐어 윤곽선을 지워볼게 다시 아 윤곽선 안 지우고 했어? 흐흐흐흐흫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지우는지 몰랐지 지워야지 재밌죠 당연히 기다리봐 어디 설정 게임 플레이 어 뭐야 아 진짜 아 짜증나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다음 판에 해봅시다 다시 오 재밌는데? 왕의 길이네? 바꾸자 우리 내놔 뭘 내놔요? 그거 내놔 뭐 과학의 진실을 밝혀줄 거야 지고 싶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함께 란 말에 후다웡 치유의 물결 가동 이곳 정부는 농로를 무순 농로로 취급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 에이미 좋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다 게임용인데 에이미 그지야 뒤로 와 조심조심 아 뭘 생길 것 같다 야 아우 귀엽다 피 너무 빠지면 좀 살짝 뒤로 와요 아 이런 비트 써버렸네 아 아이고 잘못 올렸다 흠 뭐야 역시 루시우는 잘 살아 어 드디어 이기는건가? 아 뭐야 아이신지 안 죽어요 어우 얘네 궁 다 써요 얘네 궁 다 써 웨이님 부활 라인이 좀 사려 아 나 힐 없어 나 힐 다 썼어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갈게 빌금인데 어떻게 생각 빌금인데 빌금인데 함을 내가 밀게요 왓 아이고 사고만 있어요 저기요 석영 석영 어디야 아 내디네 이씨 아 나 햄버거 먹었어요 말을 이쁘게 합시다 네 약간 지금 아무도 없죠 저희쪽 응응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다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됐다 어 전부 다 죽었네 어 저쪽은 되게 빡겜해요 저희 너무 질겜 빡겜하는데 이게 나는 거기 위에 못 올라가는데 이미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나지 뀌웅뀌웅 소리 누구지 라인 죽여 라인 죽여 라인 죽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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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는 되게 의미 없이 사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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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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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슈 루시우 슛 컷 길금 길금 응? 제꺼라뇨? 제꺼가 뭐에요? 아 리퍼요 조심하죠 어 리퍼있어? 어 그러네 정면한 리퍼 어 리퍼 군두심해야겠다 아 쟤는 왜 저 앞에가서 죽여 아 쟤꺼 아 자기꺼 없냐고? 어 리퍼요 뒤리퍼 뒤리퍼 석양 석양 어 와 나 석양 안 맞.. 빗맞았어 와 원숭이님 좀 제가 올게요 원숭이님이 저기 뛰어가주면 좋겠는데 매크리 뒤에 뭐 있어요 아 아파 매크리 못 죽였지 아 죽었네 어 햄버거 다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 라인 P1 라인 P1 라인 좀 잡아봐요 P1이야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싸 다 잡았으 다 잡았으 어 이것은 나의 파츠인가요? 어 이거 느낌이 내 파츠인데? 엄마 나처럼 사마가 아 뭐야 너 놀고 있었는데 망치네 궁 쓸 줄 알았다 어 다 죽었나요? 어 나 픽 틀게요 뭐야 뭐야 내 딜구슬에 죽었어 저 멍청이 나는 살았어 나 혼자 살았어 난 궁 쓸 줄 알고 튀었거든 나 잘했지 다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다들 그룹 채팅 튕겼니? 다 죽이겠스 다 죽이겠스 아 다들 팀보 같나? 아우 아이고 별아 엄마 무겁네 무릎이 아프네 귀여워 이것은 나의 파츠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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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지 나도 튕겼나 본데 아 나만 튕긴 겨? 아닌데 나 얘기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다리의 감각은 아까부터 없어지고 있어 맨날 별이 안고 있어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또 튕기면은 디코할까요? 예 뭐야 솔사님 왜 피 달하셔 어디? 어디? 자기가 폭탄 쓴거 아니에요 어 우리 힐러 셋이네 요리님까지 나 지금 라인이랑 라인이랑 말대개라는 중 라인이랑 지금 눈치 쌓아다는데 라인이랑 지금 눈치 쌓아다는데 라인이랑 지금 눈치 쌓아다는데 어 저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구나 멋있다 어 밥 맛있게 먹어요 나 나 저기 요리님 키워줘 뭐야 막혔다 안 돼요 저희 안 돼요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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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백 백 백 백 라인님 좋아 따라가는 뭐 할게 뭐 있다 어 수저님 피오줘 와우 주급분 피 없어 와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일단 버텨요 에라 Carol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 하나도 잡아야 지 진짜 힐러 둘은 힘들었다 civ desde 저 언제 뺏어 갈릴 건가요? 우리 질러분들 뭐야 킬금 길금 나야 뭔 소리야 아 힐은.. 힐은 안되네 힐.. 어 라이닝 닿았어 어이구 아이구 힐을 안.. 어 부활 부활.. 아 부활 라이스 조심해 조심해 뒤에 리퍼 뒤에 리퍼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오빠 컷 아이고 유리님 미안 아 그거 없어요 지금? 리퍼가 너무 쎄 저 원래 쎄요 하천이라서 전.. 야 야 야 야 빈스님 돌아가야 부르게 리퍼가 너무 아프긴 했어 뭐야 이걸로 왜 비트를 쓰냐 쟤한테 겁나 못한다 쟤 죽었어요 어..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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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샤 어 잡을 사람이 없구나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아 안 돼요 누가 써야 돼 유린이 나 힐 없어요 힐이 없어 에비 에비 어 안 돼 어 나 힐 없네 어 나 힐 없네 아 괜찮아요 애들 다 반피인데 저거 아우 시뻘겄다 어 망쳐 걸렸다 아 죽었다 안 죽었네 아 죽었네 아 저쪽이 메이가 잘한다 메이가 센스가 있어 라인 리퍼 죽여 리퍼 죽여 뭐야 부활했어? 메이 컷 메이 컷 라인 라인 줄 어 안 죽는다 라인 안 죽는다 아 아 나 망치세요 아이 아프다 아이고 막혔어 아이고 내 알람 조심해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못 가요 아니 당신 말고 우리 힐러 아 알람 꺼야 되는데 비트 왜 쓰는 거야 비트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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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네 내가 된다 어우 바보 아니야 여기 내가 된다 하면서 죽은 것도 처음 봤네 아 다 죽었다 아 아이고 겐지 하지 말래 이기고싶은 거에 통순이 왜 안왔냐 아 웃겨 아 아 아 웃겨 뭐할 거야? 아 공격에는 뭐 이 공격은 이게 괜찮지 아 공격에는 아 공격에는 응? 리퍼로 바꿨네? 메인은 약간 약반거처럼 해야지 어, 무거워 어, 다리 아파 어, 나 이판하고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네 잠시라도 벼리를 내려놔야지 냉냉 아, 내가 메릿이 아니지? 나도 모르게 네이라고 대답했네 뭐야 뭐야 저기에 어디? 어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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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못갔나? 아우 낑겼다 리퍼 힐 했는데도 리퍼 부활 오른쪽에 뭐 있어요? 오른쪽에 두 마리 계단쪽에 응 봤어요 어, 정크래트 폭탄 조심 조심 아니 쟤 무척 먹으러 나갔나고 아이고 부활이 안되는데 지금? 더 부활 다시 좀 조심 빨개 빨개 아이고 막혔다 이것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봐봐 아아 아 이런 덱짠 진짜 냉 와우 내 의지다 그래야 같이 한판 해요 아퍼아퍼 아 이번에도 지나요? 이거 금방 끝나요 죽어라! 죽어라! 아아 안죽네 진짜 열받네 아 내 궁 아 궁 날렸어 와우 제압당했다 네 안돼 아 까비 새로운 방법 어 어? 막기만 하면 무승부야? 아니 누구랑 누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라인 야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없이 안아 자식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이씨 망했어 ㅋㅋㅋㅋ 힐 벤이라도 날리자 어 이러면 힐 모자르지 않을까? 이게 뒤에서 힐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잘 몰라서 힐 하라고 꺼라구 아 이거 힐 소원이 운명 얘기 나왔는데? 운명론자인가 봐 이 흐흐 회의 네 뭐야? 순간이동기 왜이래? 뭐야? 순간이동기 왜이래? 뭐야? 위도 나왔다 에라이씨.. 아 잘못떠졌어 일어나야지 바스 뭐하냐 아 스킬 하나도 없을 때 아 안돼 최고의 플레이 오 오 와우 바로 상대라인 나가는거 봐 저거 와 세 명 한 번에 죽였어 와 대박 상대라인 바로 나가는거 봐 저거 아 그래도 나지 그래도 나지 어? 어 요리님 빠이빠 잠시만요 응? 와우 허니님 컴온 나 이따가 할꺼에요? 알았어요 이따가 할꺼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해도 되나요? 제가 뭐 할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주고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리 뭐 할까? 우리 바데나 할까? 뭐 풀고 해요 스트레스 풀러 가자 응 아니 왜 경청마면 혈압이 솟구치는거야? 진짜 이씨 고혈압으로 죽겠어 고혈압은 내가 죽겠어요 지금 고혈압은 내가 죽겠어요 지금 아이 더워 빠데 한판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안 왔고 이번에 사야되겠다 안 왔고 이쁘던데 크레딧 있어가지고 살려구요 크레딧 있어가지고 살려구요 어 나도 15,000원 있는데 살까? 사요 그럼 이런건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 이거 이번엔 못 얻으면 또 나중에 언제 얻을지 몰라 어 어 비..잠깐만 어 지금 할꺼에요? 그럼 나갈게 아 지금 한판만 하신다는 분 있어가지고 이분이랑 가끔 했었는데 남아요 어 뭐할꺼에요? 경쟁할꺼에요? 어 경쟁고? 아니 사고 싶은거? 어 어 나 점숫.. 점수봐 ㅋㅋ ㅋㅋ 점수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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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잡히겠다 탱이랑 힐러라서 ㅋㅋ ㅋㅋ 나 힐러 접고 탱으로 전향할까?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 아... 힐러 너무 힘들어 그러면 딴 거 해 탱 해 탱 탱도 힘들어요 하지마 하지마 꺼져 아싸 뭐지? 아싸 뭐지? 뭔 일 아니겠어요 원래? 옵지는 요즘에 아 진짜 재미없어 어 나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아 지금 할 게임이 많아 어 마이크 해도 돼요 새삼스럽게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들읍시다 아 이번에 이기자 나 에코가 딜으로 나온 줄 진짜 몰랐다 아 에헴 에템 에템 신이이나 에템 에템 신이이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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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아 아니 그거 좀 하자니까요 뭐요 뭐요 똥삼 좀 하자니까 어? 똥삼 좀 하자니까 똥삼 아 매 시즌 3개월마다 한 일주일 동안 고생 똥 빠지기 하다가 그 나는 한 번 안 한다 하면 절대 안 해 어떤 걸요 그 모든 것들 그 디아 하자에서 난 디아 졸려 아 불려요 예 불린거 항상 있죠 아니 불린게임이죠 수면제 게임 맞아 저번에 어 이투님이 버스 태워줄 때 나 졸뻔 했다고 아 아니 버스 태우면 재미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근데 그때 하려고 했던게 근데 별님이 아직 그 음 화장팩도 제대로 안 구입한 상태라서 그래도 그때 처음 게임 나올 때라 제일 비쌀 때 샀어요 정가죽을 샀다고 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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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과자 asmr이에요? 어 그럼 나도 먹을래 왜 고려밥이 맛있네요 어 양념 맛인가요? 아 그럼요 아 또 먹을줄 아네 응 맛있고 뭐할거야 신스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샀구나 바로 왜 메르시는 없어 왜 메르시는 없어 이상한거만 있어 메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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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보니까 못생겼어 현질템 아니면 안 나오던데 요즘에 다 못생겼어 예전에 핑크 그 이쁜거 팔 때 그런걸 샀었어야 했는데 그거 현질템이잖아요 응응 미사일님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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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님이 분명이네 응? 어 그러네 진짜네 뭐지 둘이 친군가 그 양반이 무슨 뭘 할줄 모르겠네 어 윈스턴이라고 네 그냥 그러니 하셔레 컷해요 안녕 오십시오 일단 하다가 안되면 제가 바꿀게요 네 어딨어요 근데 오고 계세요 아 오고 계시군 거야 안녕 안녕 위도우 있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내 뺨 내 뺨을 스쳤어 총알이 우린 위에서는 뛰었어 2층으로 라인 힐벤 라인 힐벤 라인 반 벼 라인 반 벼 상대 깨졌어 깨졌어 내려갈게 뒤로 쟤네 왜 쟤는 왜 다 피 없는데 라인 힐벤 다시 힐벤 라인 라인 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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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세 명 밖에 없어 어! 이툰님 뒤로 와! 아이고 너무 앞에 가있어 앞에서 하면 안 되지 힐러가 와우 나 죽었어요 리퍼 떨어졌어 리퍼 아 뭐야 아 뭐야 왜 순삭당하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줄게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목숨 내는 사람이었나?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벌써 포기하면 안 됐네 어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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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버프 공버프 할 수 있군요 진짜 아니 고릴라는 너무 안 보이는데 있어 조심하세요 어어어 와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뭐 이리 와 아 안돼 안돼 뒹구슬 뒹구슬 안돼 꺼져 진짜 아 안돼 라인 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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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거 진짜 아프다 아 미니소 빼야되는데 오리사 어 오리사 엄마 너무 나가 있으면 안돼 아나는 맨 뒤에 있어야지 아 라인 해주면 안되나?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어 뭐야 아 리퍼 리퍼 어 리퍼 죽으면 말해줘요 어디에 죽으면 기행기 기행기 리퍼 없어요? 어 리퍼 없어요 리퍼 없어 나 좀 데리고 다녀 나 좀 데리고 다녀 나 좀 데리고 다녀 어 나이스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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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사일 웬일이야 비행기 위에 비행기 어디? 뭐잉? 누구있어? 오오 안돼 부활 가능한가요? 어 나 딴 사람 부활했는데 내 눈 앞에 있는 애 부활했는데 네 나 궁 있어요 궁 궁 궁 자리야 궁 어 지금 같이 쓸 사람 없지 않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됐어 다녔죠? 다 죽여 그냥 지금 어이 뭐야 이거 어 리퍼 이 리퍼 이 리퍼 됐어? 혼자 죽었네? 와우 나이스 나이스 다운데드 죽었네 괜찮아 한 명만 죽었으면 됐지 아니 마요 라인 궁 있어? 오케이 어디? 궁 있어요? 2층에 거..거 뭐니 뭐냐 쟤 조심해요 2층에 쟤 누구지? ㅋㅋㅋㅋㅋ 아이씨 캐릭 이름을 모르겠어 어 이수님 조심해 라인 조심! 막지! 아싸 안걸렸어 안걸렸어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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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내가 죽일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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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여 아 우리 매스 잘한다 아 딱 죽는 거 좋아 어 진짜 공격적이야 내가 죽였어 죽었어요 내가 한 터프하지 공격무대 아이차 어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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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리퍼 뒤에 리퍼 빅님 뒤에 리퍼 있어 빅님 뒤에 리퍼 리퍼컷 아 조심조심 아 밥이구나 아이차 아이차 잘한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오 잘한다 미사일 미쳤네 너무 돌아다닌다 죽여라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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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긴다 드디어 이긴다 드디어 이긴다 라인 안녕 어 나 뒤에 트레이 있다 왓다리 왓다리 하는데 어 미사일 안보여 어 미사일 안보여 어 나 힐좀 주세요 뭐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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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2층에 오죽 위에 오우 나 죽어 오우 나 죽어 어 쟤 되게 잘 쏜다 바티가 엄청 잘 쏘는데 힐러 하나에요 시바 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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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이라 해도 되겠는데 빠바바밤 빠바밤 바바밤 어 으사 왔어 오우 으사왔어 응 slang 나 시달리시어 흐흐헗헭허헿 마지막까지 한명 죽이고 갑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er 아 아나 너무너무 많이 갔나 흐흐흐흐흫 틀에 따위가 아나 힘들면 모이라 해요 모이라 해도 될 것 같애 어차피 그거 아 빅님한테 주면 되겠다 궁을 빅님한테 줘요 예 그럴려구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진풍 짝퉁 짝퉁 있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어느 미사일이 말한지도 모르잖아 어느 미사일이 말한지도 모르잖아 아 웃겨 잠시 후 흐흐흐흐흐흐 전 이런 첨단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태원 클라스는 뭐야? 아 드라마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드라마 얘기 맥락이 없네 얘네 흐흐흐 어? 왜 아무도 없어? 어? 왜 아무도 없어? 빨리 긴 몰 에킹 몰 힐 벤 오 긴 아이피 나이스 바보 나인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어? 한 명은 저기 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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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뭐야 어 안보여 안보여 아 저 쟤 버려 쟤 버려 안보여 안보여 못날라가 뒤에 바티 있나본데 바티총 소리 나는데 제가 갈게요 에킹 몰 있네요 뭐야? 뭐야 뭐야 한 방에서 깠는데 어? 어? 오와 와 아니 풀피가 거의 한 방에 간다고? 틀에 틀에 아유씨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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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에 나 갑니다 나 갑니다 이제 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미사일 왜 죽었어? 어 뒤에 트랙 어 나이스 어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석양이다 아 망할 아 빅님 빼고 다 죽었어 와 석양으로 많이 죽었네 와 죽지마 죽지마 어 아 아 트랙 트랙 아이씨 뭐 뭐 뭐 하 시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 시작 오 오 아이 궁이슬 거예요 아 뒤에 트랙 아 트램 어 트랙 아하 와 트랙 미쳤다 으아악! 아 아 까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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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여기나 저기나 만만치가 않네 와 송아 날라와봐 날라가 날라가 이리 와봐 뒤에 트레 아니 남은 피우러 갔는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트레가 비치기 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걸 진다고? 이걸 긴다고? 아 진짜 졌다 말도 안 돼 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깝네 네 그러십시오 바빠 저 커피 한잔 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별이씨 잠깐만요 아니 띠내리지만 너 지금 무릎 아프잖아 어? 앉아있어 엄마 금방 갔다올게 고생하십시오 호흡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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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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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불 깔아야 돼. 이불에는 안 넣고. 책상에 있을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나 손목 보호대 좀 해야겠다 손목이 너무 아프네 기다려봐요 우리 아님 때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차에 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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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시오가 나 갖고 놀아 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맞춰야 돼? 어딜 맞춰야 피가 다운지 모르겠어 아직 아나를 아직 모르겠어 아 나 뭐하니 나 뭐하니 나 뭐하니 어디다 쏘니 아 루시오 오지마 왜 나 루시오가 왜 나만 때리는 거 같냐 루시오가 왜 나만 때리는 거 같냐 아 루시오 여기 떠있어 미친 루시오 어 혼자야 혼자 이투님 혼자야 들어와 아 루시오 좀 죽여줘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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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무서워 루시오 뭐야 누가 떨어져 죽었어 아 루시오 아 나 지금 어디다 쏘니 아 루시오가 나만 죽여 아 뭐지 왜 왜 나만 죽여 아 아 궁 써야 되는데 누구 주지 이투님 줘야겠다 이투님 줘야겠다 파라 손수인 것 같은데 파라 있는가 본데 파라봉 아 파라 있다 이루시오 오 힐러가 같이 못거라 보러 갔어 이투님 이루시오 이루시오 아 루시우한테 애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 루시우 있어요 입구에 루시우 미친 입구에서 애들이 다 대기 타고 있어 아 루시우 나만 죽이고 왜 튀지 루시우는 왜 한덤만 패야 한덤만 패 아 루시우 진짜 빠르다 어딨어? 빠르죠 이스팀이야 잡질 못해 아 뭐야 얘네 왜 나만 잡아 뭐하는 새끼야 진짜 용 나오네 왜냐면 힐러가 혼자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거야? 저기도 힐러 하나구나 쟤 나 잡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쟤 저 2층에 있다 왜? 2퍼 3힝 안보여 2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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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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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루시우 잘하면 저렇게 무섭구만 아 뭐야 얘네 입구여야 계속 대기타 웃긴다 아 ㅋㅋㅋㅋ 3힝 2힝 3힝 루시우 떨어졌다 3힝 3힝 2힝 3힝 3힝 4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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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힝 4힝 5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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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힝 6힝 5힝 4힝 아하하하 루시우 너무 잘해 나 더할래 나 더할래 1힝 2힝 1힝 2힝 여기서라도 이기면 되쩌 좋았어 그래도 한 명 재웠다 아 루시오 겁나 잘해 루시오 봐요 루시오 미쳤어 나 잡았다 변태야 변태 어 변태야 아 이거다 이거 내가 쟤한테 궁 썼는데 루시 떨어뜨려 죽였어 나쁜 놈 오오 하추 할거야 어 이거 해봐 해볼까 어 우리 데스매치 할래? 아 4대4구나 음 그러면 도전인무는 뭐야 이건 뭐예요? 도전인무는 뭐야 몰라요? 여사한 거 있는데 아 이거 그 협동전인가 보다 4명이 사는 거 이것도 4명 사는 거예요? 그럴걸요 아마? 4개 몇 명 모이면 하면 재밌겠다 음 그쵸 선멸자는 뭐야 선멸자 그거 갖다 대고 오른쪽 대면 나오잖아요 먼저 넌 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냥 빠네 네 아 이거 탱 좀 하는데? 어 오래 살아있고 괜찮나? 응 라인만 어 라인 좋지 아 근데 나는 왜 별림만 보면 방송보면 왜 이렇게 끊기지 계속? 뭐 어떤게요? 버퍼링이 심하지 뭐 방송? 응 그래 봐 한번 내가 봐 볼게 응? 내꺼 왜 방송이 이상하다? 그니까 내 말이 저번에도 이렇더만 그 아마 하드 너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아니야 하드 이제 많아요 응 이게 아나가 중앙을 쏘면 힐이 들어가는건가? 아 몸을 맞춰야되지 무조건 머리 맞추면 안되지 아무데나 맞춰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총 들고 있는거 맞춰도 돼? 일단 쏴 일단 쏴 그럼 총 들고 있는거 맞춰도 돼? 일단 쏴 아 여기까지도 되네? 겁나 멀리도 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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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오 정중이다~! 위도우 있어. 아~! 위도우 반 피! 내가 반 맞췄어. 나 위도우 할래. 흐흐흐 열받어. 야이.. 어 위도우 내놔! 위도우 내놔! 이 자식아 위도우 있네? 위도우 있는데 위도우를 못 죽인 거야? 자 계속 움직입시다. 감사합니다. 아씨 힐을 두덕게 못하네? 에라 이씨! 힐 못하겠다. 힐! 아! 위도우 뒤에 있어! 우리 위도우는 뭐예요? 우리 위도우도 총마저 죽었어. 위도우한테. 위도우 잘한다. 위도우 내놔 이 자식아. 너 위도우 할 거니? 못하면서. 근데 저쪽 위도우가도 잘해. 그냥 대가리 따버리는데? 어? 재운 거 같았는데? 어 뭐야! 나 죽었죠잉. 어 고마워요. 미르시. 자! 나나 컷. 오오오. 왓! 돌격해. 돌격해. 3명. 내 앞이야. 어 죽었다. 오오. 위도우가 죽였어. 이게 내 앞이야. 내가 좀 더 죽었거든? 저거 죽었잖아. 어. 위도우 위도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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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위도 안녕하세요 어려워 어려워 이게 어디에 맞는지 모르겠어 저기 안에 안에 있어 몰라요 몰라 어딨는지 하여튼 위도우는 어딨는지 알겠어 우리 힐러 어딨어 여기 위도우 위도우 총알 아 위도우 어시 위도우 뭐 어딨어? 라인 잡아라 라인 잡아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게 어 조심 어 나 머리 맞았어 아 머리는 아니구나 몽뛰기 맞았구나 펜디님 여기서 뭐하십니까 아예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그쵸? 맞쥬? 거의 그렇죠? 거의 보고선 못 재운다보는데 그치? 나도 자꾸 보고 재우려고 그래가지고 벽 쏴 누구 궁주지? 아 들어가서 궁주 해야지? 어 저기 2층에 아 아파 아 2층에 계속 있어 위도우 길벤 아 아파 석양 위층 석양 석양? 석양 졌어? 어디야? 어 나 잠들었어? 어 잘하는데? 아 그걸 튕겨내다니 아이 된장 좀 제어보나 했더니만 아 우리 위도우님은 총 좀 쏘시나? 날 쫓아낼 수 없어 와 디바님 그러셨어 안녕하십니까 길벤 망치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장르 그댈 흐흑 아 잘못 썼다 진인 사진 그댈 그림 자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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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땡장 빠이빠이 떴다 흠 어렵다 팔찌는 누굴까요 우린 아니야 계속 나가요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너무 정신없네, 아나는 나는 아나 잘하는 사람들 진짜 존경스러워. 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나야 항상 에임이 문제지. 에임이 아픈 사람 문제지. 맞아, 에임이 문제야. 아이헴 바이버로 떠나니.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이헴 바이버를 떼어내야 어디 있어. 저기 사인 큐야. 으흐흫. 이럴 때는 똥을 싸주는거야. 으흐흐흐흐. 연습해 연습. 아 디바.. 어. 그간다고? 라인 한다고? 감도를 좀 올려볼까? 감도가 너무 낮, 낮아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커피 한잔하자 여러분 커피 한잔합시다 앞에 와있다 가버렸어 뭐야 겁나 빨라 잘한다 아니 빤해 왜 이렇게 잘해 애들이 경쟁이다가 이것들아 어디있어? 아이고 잘 자라 우리 아가 나 이번에 너무 잘 재웠어 예술이야 지금 둠피 조심 재웠는데 죽었어 파라한테 아 둠피 재웠는데 느낌 알았는데 파라다이 나 불타고 있어 나 안타요 어허 열심히 하지 못하겠나 네 정렬하세요 어? 그냥 저기 올라가 있으면 나야? 아주아주 그냥 어? 막 나셨네 막 나셨어 오 둠피 겁나 아파요 파라 아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와 살려줘 아씨 야 왜 이렇게 움직였어 아씨 힐이 안되잖아 아씨 놈빛은 어휴 어휴 어이 예에에에에 야 나도 피가 없어 지금 내가 피가 없어 오오오오 딩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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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손인데? 와우 아프다 준비 나왔어요 아 판멸 판멸 와 애들 너무 잘해 컷 오 뭐야 둘 다 죽였어 대박 오 소르 야 뭐야 무슨일이야 왜 내가 안볼때만 잘해요 쟤네 당황하잖아 파라 어딨어? 파라 아파 뭐야 뭐야 아 2층에 짐피있어 뒤에 긴지 아 1맨 피 1이야 겐지 못잡아 못잡아 뭐야 아 이게 참 어렵다 겐지 왔다 아 아 아파 죽겠네 진짜 아 나 피 없어 여기 2층이 뭐 있어요 아 아 아 아 얘네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미친 애들이네 진짜 아 아 한 번만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보니깐 왜 힘든가 했더만 팽이 빠졌구나 아 물 딜러 주먹으로 맞아 죽었어 흠 흔흫 흠 흠 흠 흠 흠 흠 위도우 죽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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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굶 한 번만 주자 아 굶 한 번만 주자 아 아무한테나 굶 주려고 했는데 죽었어 누구를 만날 수가 없네 난리 났네 아 아파 2층에 위도우 있어 2층에 위도우 있다니까 위도우 내려왔어요 잘해 여기 조심해야돼 궁도 못 버티는구나 그냥 아나 하지마 쉬운 캐릭이 아니야 능력 당하고 있다 능력 능력잼 네드 빼기 잘 자라 나 죽는다 와 죽었다 와 죽었다 아 능력 당했어 아 환장하네 뭐야 저기 아 하물이 갔어 또 겁나 웃겨 아 아파 어디나 때리는 거야 아따 멀다 부활이 저기서 돼가지고 겁나 멀어 이번엔 다시 모지런할걸 네드 이거 ç 진짜 Continue 바지 죽었죠? 못 가? 둠피 손인데? 이거 둠피 장난 아님 둠피가 미쳤어요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 아파 아 둠피 저 승행 안돼에에에에엥 벅양 저승행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어딜 가나 똑같네 빠드에서도 똑같네 그냥 총 쏴 그냥 다 총 쏴 아 바빠 아 어 바대도 힘들어 아 졸려 하이 하이 안 돼 하이 이런 된장 나야 나 저기까지 날아갔다 에이 도망쳤어야 되는데 끝 어 잠깐 쉬자 아 좀 쉬어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그래도 30킬 나 딜러인 줄 알아 어 킬 엄청 했네 아 힘들어 아 다들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구만 아 아 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informações 아 아윽 troi 아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흥 accountant 으싹 으흐흐흫 동삼 하라자니까 동삼 아 그거 하러 가요 아니 난 안해 아이 까비 뭔가 더 이상 거기에 돈을 쓰고 싶진 않아 하긴 하긴 게임 산 거 있는데 그거나 해야죠 응 아 그거 더빙 게임도 엔딩 봐야 되는데 아 나 그런 게임 하다가 좋을 거 같은데 재밌어요 그런 거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건 내가 더빙을 못한다는 얘기지 즉 어 재미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재미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 같아 아니야 힐링 게임이잖아 힐링 게임 몰라요 힐링 게임 아 그런 거 상관 안해 난 그런 거 좋아해 스타드 밸리 같은 거 어 그냥 아 나 그거 보다가 졸았는디 그건 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같이 하거나 해야 돼 보면 죽이야 진짜 그거 보다가 졸았어 어 피곤할 때 보면 되겠네요 어 아 더워 아 피곤할 때는 좀 그렇지 어 피곤할 때 잠 안 올 때 그거 봐 잠은 잘 와요 일 갔다 오면 응 그래 아 그래요 어 아 나같이 한 재밌는 거 없나 실력이 점점 태화하고 있어 인정 인정 손가락이 느려지고 있어 아 또 이제 이런 게임에선 안 맞는 거 같아요 빠빠 뭔가 사설방 하는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응 사설방은 괜찮아요 근데 뭔.. 근데 그거 관리하기 되게 귀찮아 시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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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이만 봤는데 이게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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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못하는 게임 아니었어? 어떤거요? 이 게임 15세잖아요 근데 15세가 미성년자 안되는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게임만 15세인거라 그랬는데 누가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되는게 어딨어 부모님 주문 번호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확인 재밌는거 없나 난 하나도 모르겠다 뭔지 사설방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사설방 사설방 아나 너무 어려워 아나 잘하는 사람 없나? 와서 강습좀 해줄사람 없나? 시청자가 없어 슬프네 이놈 이놈의 방송은 인기가 없어 어 그것도 있고 버퍼가 좀 심한가봐요 다른 방송에 비해 버퍼 없는데요? 지금은 없는데 아까 나 방금 전까지 버퍼 있었어 화면 못 봤어 그래? 응 못 봤어요 가끔 이럴때가 있더라구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PC로도 그렇고 그냥 그러면 그냥 내가 트위치 쪼랩이라 그럴걸? 아 그런가? 아 이거 사람이 많아야돼 핫고방 같이 하실 분 없나요? 이슈님 와서 강습좀 해줘요 힐러 강습해줘 힐러 강습좀 해줄래요? 와서 강습좀 해줄래요? 하핰 하핰 어? 아니 저분이 아나 겁나 잘해 하핰 힐러를요? 아들이 웃으리로 하핰 하핰 어? 실러를요? 아나는 어떻게 해야 자라나요? 안 죽으면 된대 그럼 뭐든 다 그런 거 아니야? 힐러는 뭐든 다 안 죽으면 되지 그쵸 할 게 없죠 인정 오셔요 오셔요 빅님은 누구랑 하고 있나? 아까 실수로 가신다 하지 않았어요? 게임 중이야 아 긴 말 중 그러면 우리 버려진 거야 버림 버림 당했어 저분이 저거 멋있갱이야? 겁나 잘해 빅님도 겁나 잘해 자리야 장난하는 게 잘하잖아요 그럼 또 게임 중이야 또 경쟁 중 게임 중이야 ㅋㅋㅋㅋㅋ 왜 그래? 아니 방금 메뉴화면에 왔다가 다시 또 사라지셨어 아는 사람이랑 하나보다 그럴 수도 있죠 응 어쩔 수 없지 외롭네 아니면 이거 해봐요 홀로블리티 워존인가? 응? 홀로블리티 워존 사양이 안 돼요 지웠어 깔자마자 못 들어가요 사양이 안 된다고요? 응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사양이 딸린다고 떠요 들어가는 순간 렉이 심하게 걸려 그래픽카드가 못 따라가 그래픽카드가 1660 아니에요? 아니 1050 아 1050 아 그럼 되겠다 아 나중에 이제 컴퓨터 진짜 좋게 한 번 뽑으셔야 되겠네 응 그쵸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출컴으로 바꾸고 음 그럼 써놨죠 게임컴을 다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응 돈 언제 벌죠? 쓰기만 하는데? 나 지금 올해 들어 번 거 없고 쓰기만 했어 지금 세 달 동안 3000을 넘게 썼다고 아니 그중에 3000 중에 천 2000인가 얼마가 그거는 차값이잖요 어 그치 거의 95%가 차값이죠 그니까 재밌게 타고 다녀 재밌게 타고 다녀 오늘 새차 하는데 새가 빠지는 줄 알았어 새차장 갔어요? 응 응 집 앞에 새차장 갔거든요? 아니 근데 새차 맡기는 거랑 가격차가 얼마 안 해 그리고 손새차 맡기는데 한 3만원이면 하는데 응 내 돈 주고 내가 나 혼자 하는데 2만원 들었어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어 일단 그거 그거 50갱이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충전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거 다음에 가서 또 쓸 수 있잖아 얼마 안 남았어 응? 2만원을 충전해주면 2만 3천원인가 주는데 응 내가 1시간을 쓰고 왔어요 내가 여유있게 하려고 응 이것저것 막 유막 제거하고 발소 코팅 하느라고 응 그래가지고 한 14,000원을 썼어 9,000원 남았잖아? ㅋ ㅋ ㅋ 다음에는 그냥 물만 뿌리러 갔다 와야지 ㅋ 물 뿌리고 거품 내고선 물 뿌리고 하면 끝나는데 응 어차피 그리고 이제 그.. 거 제품 같은 경우는 나와서 따로 이제 하면 되니까 아 근데 그 유막 제거 할 때 물을 뿌려줘야 되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좀 길게 있었지 처음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어렵더라 그냥 비비기만 하는 건데도 이게 똥손이라 그런가 잘 안되던데 동굴 같은 거 그게 미는 거 아닌가 아 맞아맞아맞아 내가 그렇게 안해서 그런가 응 아 근데 몇 번 안 문질렀어 그거 꽤 많이 문질러 어느 정도 문질러줘야 될 건데 다음에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됐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역시 역시 똥 오브 똥인가 멋이 멋이라고? 똥 오브 똥손인가 어허 어허 하아 띵띵띵띵띵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 별님 방송하나요? 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진짜 어허 엊그저께 막방할 때 어 별님 언제 또 방송해요? 막 이러더니만 어 저는 한 8시쯤 이랬더니 아무도 안 와 응 근데 이게 힘들 수도 있어 자기 갑자기 약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진지하게 받아 진지하게 받아야지 이럴때는 내가 뭐가 돼 어 뭐가 되라고 가면 진지하게 받아야지 아이고 어 승우 안 오나? 원래 이맘때면 승우가 오는데 학원 안 끝났니? 아 못산다 아 어 우리 안 하러 왔다 그룹으로 초대 아니 우리 근데 딜러가 없네요 딜러 딜러 긴 말해야지 누구랑 해요 근데 다 긴 말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친구 중에 어 원큐 님은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딜레이가 있는데 안 하러 어떻게 저렇게 잘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 어 그만큼 실력이 좋으신 거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들 아니 왜 다들 6인큐 하고 있어 요즘에는 6인큐가 답인가봐요 아니 지금 긴 말을 했는데 다들 6인큐 하고 있네 빅 님도 6인큐 하고 있데 그니까 응 1 2 3 오늘은 왜 이렇게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어? 나 이거 시참 안해놨어? 뭐야 뭐야 막 들어와 초대단회들 막 들어와 착한 말 하면 같이 할거야 열심히 할게요 또 잘하시는 분이 오신다는데? 잠깐만요 어 시참 한번 오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 근데 딜러에요 힐러에요 탱이에요 왜요? 아니 아니 조용히 좀 해봐 오디오가 겹친다 어 잠깐만 어 일단 불러놓고 물어보자 어 지금 우둥이다 우둥이 다에요? 어 힐러 빼고 하세요 힐러 만땅이에요 힐러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 어 우둥이 우둥이 원큐님 힐러 할거에요? 뭐 할거에요? 어키 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둥이 하이툰님 라인 잘할 수 있어? 아 여기서 제가 라인은 또 난데 저 딜러야 되나요? 누구누구 아 싸는 통 싸는 콩순이 어 맘대로 하세요? 콩순이 닉네임 진짜 귀엽다 둘다 귀여워 둘다 귀엽다 둘다 둘다 애기구나 아 애기가 아닌데 애기 얼마나 컸는데 키 몇이야 그만큼 컸어요 180이요 오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에요? 자 아이디 앞에 아이디 말하고 말해요 애주님 꾸미이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우둥님이 제일 애기네 애기라면서 나보고 애기네 귀엽노 목소리 봐 너무 귀여워 누구야 저요? 아니 저 저희 숨바꼭지 할까요? 아니 술래잡기 할까요? 방전 좀 잠깐 줄게요 다시 내놔요 어 내놔요 아 당연히 나 줘야지 줘야죠 상현이 아 예 지금 폭풍이 지금 전수 딱 낙해서 지금 떵락해서 지금 다시 올리고 말해준대요 응 자 여기서 술래하실 분 나 할래 술래할 수는 없어? 오케이 하긴 별 누나만 하시네 그냥 저요 저요 거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설정에서 그 설정에서요 들어가서 그 설라고 다시 원이 원성 복귀 시켜야 돼 그거 아니면 되게 게임하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그거 설정 들어가서 플레이 게임 플레이 들어가서 아니 우리에 오신 거 있어요 환영합니다 거기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어요 윤곽성 윤곽선 그 어쩌저쩌고 나와있어요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그 길을 아주 그걸 아예 줄거려 끄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들 잘 숨어보세요 못 숨어요 괜찮아요 도망가 도망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밝기 어둡게 해주세요 밝기 술래님 밝기 어둡게 해주셔야지 재밌어 이거 밝기 어둡게 해주세요 어차피 나 잘 못 잡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미 이미 모니터가 어두운 모니터에요 잘 안보여 어 이거 어 나 보면 도망가요 도망가 그래 재밌지 도망다니세요 아까 잘 도망갔는데 깝이 어 가 가 겐지 가 아 가라고 가라고 너네 둘이 싸우지 마세요 3 2 1 잡힘 죽는다 어 뒤에서 무슨 소리 났는데 내 뒤에서 발소리 나는데 어디 있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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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힘 죽는다 잡힘 죽어 내가 일부러 위도에 있다 잘 보려고 공 안 쏴지는 거 알죠 뭐야 우둥이 님이 기지에 있대 어 잡현누 응 잡현누 기지에 왜 있어 몰라요 나 나 지금 한 명도 못 잡네 기지에 있으면 죽네 한 명도 못 잡았는데 지금 기지에 있으면 죽어요 나 처음 알았어 어디 있지 지나가는데 내가 못 본 거 아니야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와 진짜 다 꼭꼭 숨었다 다들 이거 진짜 못 잡는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없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저 말고는 다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 어디 소리 나는데 어디 있는데 소리가 난다고 아! 아까미! 아! 벌써 잡히네? 아이고 이게 잡히네 아! 날라다니는 소리 들었는데 솔직히 이건 원래 파라가 쓸래야 돼 이거는 파라... 캐릭터가 원래 파라가 쓸래야 되는데 캐릭터가 아... 안 나가죠? 아!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 걔 말 입 좀 다부러줘 어... 괜히... 괜히 이상한 소리를 했구만 내가 또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난 잘 못해요 너 나가 너 나가 못하면 너 나가 편해져 잘하는 거 아시지? 아 잘하는 거는 힐러인데 내가 탱으로 쫓아낸 선 어 뭐야 어 괜한 소리로 했는데 진짜 아나 해주네 아나 해주시네라고 해야지 아나 해주시네요 아주 멋진 분이요 오 괜히 기여미 멋지군 가자 가자 진정한 소리로 맥크리 두 대 조심조심 라이닝 방벽 없다 아 여기 계단에 계단에 아니 돌진을 봐보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너무 들어갔어 너무 눌렀어요 이눈는다는 게 돌진 눌렀어 그럴 수도 있죠 오 잔다 잔다 라인님 이거 구호해 줄 수 있어요 아 조심 아 잘 비굴었다 어이 조심 히라고 있는데 도망가 버린 2층에 디바 부비자 부비자 나이스 좋아 2층에 디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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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나이스 구할 나이스 아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전쿠아 원래 2원 PE에요 전쿠아 원래 3원 kay 전쿠 계단에 있어요 전쿠 계단 뒤에 뒤에 뒤디디디디디디디 뒤를 봐야지 누가 아 뭐야? 메시지 못 살려주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아 안돼! 아니 방패 내리면 어떡해 나 죽잖아 죽었는데? 내린 순간 죽었어 내린 순간 아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알아서 힐팩 먹어야지 힐러 다 죽여놓고 어? 힐러 다 죽여놓고 아 피가 30인데 아 안돼겠다 이걸? 아 덫해 죽었어 어 갈 수가 없어요 펑키 아 이걸? 아 이걸?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뭐같아 썼는데 이거 맥크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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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둥 라인님 방벽 계속 들고 계세요 왜? 아직 안되나? 아직 안되나? 자 모이라 궁 빠진다 꽁 드세요 지금 저도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라인 방벽 와 라인 방벽 와 아 뒤에 석양 난 된다 뒤에 석양있다 그랬잖아 아.. 진짜.. 아 아파라 다운했다 다운했다 아 안돼 안돼 빨개 시뻘개 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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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누웠어요 저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빨리 갈게 자리아가 너무 빨개 안돼 안돼 아 나도 정크 잘하는데 정크 사회적림에 가볼까 왜 어쩌 아 우는게 아니구나 울고싶다 한 번을 못이기네 아 나 아까 진짜 매크리 뽀럭이 나왔는데 뽀럭이 하는데 지금도 되는지 봐야겠다 라인한다고 해줄게 이거 왜 하지 그치 음 음 음 아하 적의 공격까지 30초 잠깐 정크 있다 라인이.. 라인이.. 덩치 큰 라인이 저거 더 조심해야 되는데 빨리 갈게요 잠깐만 우동님 그거에요? 그.. 킬금이셔? 네? 우동님 킬금이셔요? 킬금? 아니요 킬은인데요 그럼 누가 킬금이지? 라인이죠 확인 아 너무 아파 어 힐 밴 많은데 이거 못 잡나? 아구 메르시님 저 힐 좀 메르시님 힐 좀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구월도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 와 정크 너무 아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빠이빠이 어? 아 내가 파장 아니네 내가 파장이 아니네 내가 파장인줄 왜 나가셨노? 네? 손질라 내 진심 마음의 진심으로 혼자 하고 싶었나보다 아 유광과 탱크할게요 안되겠다 아 나 실버로 내려갔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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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살아 어 잠깐만 나 꺼야된다 엉큰이 잠시만요 저 내일이에요 내일 바이바이 파장 주고 가 바이바이 따라따라 따따따 따따따 엄크 엉큰 지금 쉬는 거 아닌가? 응? 학교 지금 쉬는 거 아닌가? 4월 6일까지 아 그래도 애들 다 공부하던데? 그래요? 몰랐지 올 땐 놀아야 돼 뭐라구요? 올 땐 놀아야 돼서 아 나는 그냥 사이버대학교라 그것도 없던데 내가 아는 사람은 사이버대학교인데도 연 뭐라 그러지? 연기했던데 우리는 그냥 3월 2일 날 바로 개강해버렸어 진짜요? 수업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진짜 어려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거 들으면서 와 이 사람 되게 강의 못한다 이 생각만 들어 어려운 걸 쉽게 말해야 진정한 교수 아니겠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와 아니죠 어려운 걸 하여튼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은 진짜 이게 뭔 말이냐 그냥 어려운 말을 풀이를 안 해줘 뭐라는 게 신기해 에흫 흐흐흐흐흫흑흐흐흑흐 흐흐흐흑흑흐흐흐흑흐흑 아니죠 나는 만학도야 만학도 나는 늦음하기 마흔이 다 돼가던 나이에 대학을 가는 거지 졸업하면 마흔이야 슬프다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을까 여긴 다 직장인이죠 다 직장인 아 어 댐벼봐 뭐야 이거 댐벼 어 우리밖에 없다 어디야 소리나는데 선광충이 되겠어 안 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겁나 뛰어다니네 땡큐 까비 나도 위도우 들어야 돼 아 나 지금 많이 아 위도우구나 나 도망갈거야 둘 다 위도우야 위도우 전할까 위도우도 난 좀 하지 위도우 못해요 방금 내 눈앞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하이투다 하이투 잡아라 어 내가 피 다 빼놨어 내가 잡을거야 아 왜 그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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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퀴님은 어디있어 근데 원퀴님은 어디있어 근데 원퀴님은 어디있어 안 고르셨는데요 픽 안하셨는데 아 어어어 상사주의자다 상사주의자다 그럼 내가 일등이 가 그렇네 내가 일등이다 아 전화 중이야 그럼 내가 일등이 되겠군 그럼 내가 일등이 되겠군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줬 ㅋㅋ 안 돼 살려줘 으하핳 오지마 어 뭐 맞췄는데? 어디 맞췄는데? 3을 맞춘 거 아니야? 3을 맞춘 거? 뒤죽 뒤죽 어 뭐야? 아 웃고 있는데 뒤에서 죽이네 뒤에서 죽여 아 그래도 내가 1등이야 어 그렇네 또 따라잡아야 되겠군 우리 이제 다른 애 죽이자 다른 애 구멍 할까? 안 돼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 돼 철 정리 당했다 나 궁 쓴다 니네 다 죽었어 아이씨 혼자 죽어야 할 듯 저 꼬맹이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도망갈 거야 어딨어 다들? 넓은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궁 쓰려면 나이스 한 명 컷 바로 피해버리기 한 명 빠졌으니까 내가 잡기 유리해 궁 쓰고 싶다 궁을 쓰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궁을 잘라야 해 아 또 떨어져 죽을 뻔했네 어디 있어요 다들 나이스 내가 1등이다 아 아 아 안 돼 나 밖으로 나갈 거야 아 아무도 못 맞췄어 아 아 아무도 못 맞췄어 아 열받아 아 저 내 킹인데 그 나쁜 녀석이 어 그리고 우리 팀이 1등이구만 어 내가 내가 또 여기서 짱을 먹었군 잠깐만 짱을 먹어버렸지 뭐야 잠깐만요 뭐야 하이루 아 벌써 잡히네 아니네 잡히는 거 아니야 한 명 더 온다 그래가지고 SF네 SF SF 샌프란시스코 쇼크 어 혼자 오신 거예요? 어 바로 고고합니까? 바로 고고합니까? 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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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점수 왜 이러지 빠바바바바바밤 깜ASS 거 오 오 오 와 오 아 어 어떻게 하는거지 벤쿠버 이겼는데 정말 아 이거 어려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씨 뭐뭐뭐뭐뭐 뭐 만들거에요 그..그거 멋있게기냐 그거 그 한 대 맞으면 죽는거 있잖아 그 방 넓은 방 에서 아나 한방전 그게 아나 한방전이야 위도우도 있던데 그냥 그냥 한방전 어 그냥 그냥 한방전 그 넓은 공간에서 이게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다 보이는데 만들까? 그게 그거예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어 잠깐만요 어딨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방전 만들어 보십쇼 요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아나나 위도우로 하자 그냥 모든 캐릭터 다 하면 안 돼? 어? 싫은데? ㅎㅎㅎㅎㅎㅎ 그래 재밌다고요 뭔가 하나만 해 하나만 그러면 위도우만 하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위도우면 남극 아닌가요? 아니 그 방에서 하는 게 있던데 방에서 방에서? 어? 네모난 방에서 우리만 있고 어디도 도망갈 구석이 없어 아 그 엄청 넓은데 말하는 건가? 응응응응 엄청 넓은데 오케이 한번 만들어 봄 기다려보세요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아니면 힌먹님한테 줘 힌먹님이 좀 잘 아는 거 같은데 어 잘하네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오케이 오케이 방 잡히기 전에 만들어요 오케이 됐다 어? 여긴 좀 다른 방인데? 이거 팀으로 저기였어 와우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냥 네모난 방인데 네모난 방? 네모난 방? 아 어 하이툰 흐흐흐흐 흰옹님한테 방장 줘봐 흰옹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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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옹님이 어디 있지? 아 샌쇼 음 그룹장 흰옹님이 만들어 봐 방장 됐다 다 줬다 그런 듯? 방 따오면 되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시끄럽니? 저 못들어갔어, 이거. 잠깐만요. 여긴 누구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방 따올라다가. 나 떨고 있니? 여기 들어가다가 학살당한다고. 맞아, 남의 방 가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안 왔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와, 하긴. 근데 방이 잡힌 게요? 그렇죠. 와우. YP.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편한 거 할게요. 나, 나는 즐겜러야. 원큐 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즐겜러야. 하이투 님은 어차피 메인캐 아니잖아. 어디 갔어? 뭐야? 어, 튕겼나 보다. 아, 깜짝 놀랐네. 시간 다 됐나? 어, 놀래라. 어, 어떡해. 아, 놀래라. 어, 다시 못들어오나? 안 돼! 어, 들어왔는데 튕겼네? 아이, 진짜. 아, 인터넷 끊겨서? 어, 근데 되게 금방 들어왔는데도 끊어지는구나. 방장이십니다. 네. 어, 그러면 우리 10분 동안 그거 하죠. 원큐 님. 원큐 님 만들어줘. 앉으시죠. 10분 동안 놀자. 다시 만들어주세요. 며칠 안 잡을 거예요. 못 잡지? 못 잡아요. 튕겼잖아요. 어, 뭐 할 일 있으신 분들은 할 일 하고 오세요. 이거 밖에 없거든요, 한방전? 그럼 이거 해요. 그 밖에 없어서 이걸로 밖에 못다왔어요. 어, 핀점이에요? 어, 개인전 없더라고요. 어, 나 핀점 없는데. 어, 제가 다 찾아볼게요. 어, 왜 개인전 없지? 개인점도 찾아볼까요? 이거는 개별 데스매치로 해서 해야 할걸요? 어, 저기, 저기, 저기. 어,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특별에 포착했다. 어, 다들 왜 이렇게 지난만 다녀? 홍길동이. 와우. 오. 개인전 해서 계속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 흐흐흐흠, 흐흐흥,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여기 좀 살았던 것 같애. 아 이거 몸샷이에요. 헤드 아니어도 돼. 이거 몸샷방이에요. 와우. 와우. 나는 와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 저 위도우 귀엽다. 스프레이. 여기서 그냥 턱백이 있네. 뭐야. 뭐야. 몸큐님이 다 해먹는데. 고인분이신데. 아니 나는 이미 늦어. 내가 쏘면 이미 늦어. 고인분이신. 사기캐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미 몸큐님이 다 죽여놨어. 오. 오케이. 컷. 덜덜덜덜덜덜. 어딨노? 안 돼. 안 돼. 미안해요. 난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난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난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거는 엄격한 아방전. 오 너무 무서워. 오케이. 컷.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머리 까이는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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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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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시켜 이거 하지마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한거 다른 거 해줘 희망님 그냥 나갔어 또 튕긴거야? 튕긴건가 못해먹는건가 반반일것같아 아이 예 와 겨우 끌어졌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할수있어요 하이토님 어디갔어? 미래일게요 두명 다 내가 잡았다 빡겜할게요 빡겜 아 뭐 빡겜을 하고 그래 우리 게임이 있는데 아 오케이 빡겜 오케이 빡겜 오 저기있다 2층에 있다 내 에임 봐봐 흔들리는것 봐 너 떨고 있니? 아 오케이 카 와 떨고있는거야 예준아 간다 뿅 없네 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소리지르는건 자제야 다들 귀아파요 아 오케이 아니 나 지금 긴말하고 있는데 그냥 호샷 따서 보이는대로 땄어 음 뭐야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음 그거 말고 저쪽 저 거기 거기 안 앞에 나 이브 진짜 못하는데? 나 이브 있고 빡겜 오케이 그건 뭐에요? 어 어 다른 방 찾았대요 아 개인전하는거 다른 방 찾아놨대 와 빠르다 와 빠르다 하하 오 와 어 뭐야 벌써 죽였어? 어 저기있다 하이트님 봤어 어디갔나 할 수있어 믿습니다 어 여기 밑에있네 어디갔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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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전하면 원큐님한테 다 죽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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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아 뭔가 요번엔 머리 따일 것 같애 와 진짜 어? 별맛 따인거에요? 왜 놀래는데? 왜? 왜 뭐? 뭐 왜 뭐? 아 둘 다 써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안돼 나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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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샷 하세요 훅샷 화이팅 괜찮아요 안돼 와 7 대 7 막막막하야 이거는 그냥 원큐님과 우둥님의 게임인데 이거 이튜님 우리끼리 밑에서 만나자 그냥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아 왜왜왜왜 쩍 쏘시면 안되죠 아 아 우둥님 보고 있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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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사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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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흫 흫 흫 오 오 오 오 오 어디있나 아 아우씨 암 어디 쏘니나 아 저리가 아 눌렀는데 와 와 마우스 진짜 똥이네 와 와 진짜 아깝다 흑 근데 우리 흰옹님 버리고 우리끼리 놀고 있어 흑 흑 아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 나 어디 쏘니 엣지포인트라는데 엣지포인트라는데 아 아 아 아 방송목도 기다리고있대 힝 아이씨 난 똥손이라는걸 다시한번 느꼈어 내가 방자인가 어 원큐님거 한번 볼까 아 대박인데 진짜 싹 빵 둘이 왜 동시에 같이 뛰었어 빵 우와 어 멋있다 추천 추천 벌써 열한시가 다 돼가는군 어 이제 10분 지났을 것 같은데요 인목님 뭐하고싶어요 행목님 기다리고있게 방송보면서 와이파이 연결력 아니 이거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지났어 재밌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리고 지금 잠깐 해도 되잖아요 해봐도 되잖아요 어떤거? 이거 좀 커섬할 수 있잖아요 뭐라구요 그 소리가 앞에가 끊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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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s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휙 이미 무승이님 어디 갔어? 아 뭐야 나 부활했는데 나 좀 내버려 둬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너 그냥 나 좀 내버려 둬 우리 정말 총알이 날라왔어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라와 나 가만히 있고 싶다 진짜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아우 진짜 나 혼자 있고 싶어 아 원큐님 안하면 튕겨요? 아 그래요? 원큐님은 내가 살려 보내줄게 원큐님 간전자로 좀 보내달래요 힌먹님 잠시만요 어? 쏙땡이 변경했어요 됐다요 이제 고고 어 나 혼자 있고 싶다 네 나 혼자 있고 싶어 와 아깝다 진짜 아무나 한 명 잡아줘요 아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네 사람이 없어 잡으러 다니고 있구나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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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나 자꾸 이상한 데스 와 왜 양쪽에서 나 이거 마우스가 에임이 너무 빠른가? 빠른 것도 좋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컷 안돼 혼자 있고 싶다 헤드 진짜 어렵다 어디 소리는 났는데 어디서 났어 혼자 있고 싶다 덕하게 혼자 있고 싶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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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어 누구야 누구야 빠지고 있어 쏘거튀기 한 명 잡았다 아..돈.. 어디를.. 잡아야지 올라갈 수 있어? 힐팩 있어요? 뭐야 힐팩 먹으려다가 죽으셨네? 만죽팩 오 깜짝이야 잡혔네 아니.. 거이먹 님한테 때리고 끝났네 저기는 마크가 다 똑같은게 느낌이 안 좋은데? 마크? 벤쿠버네? 어허.. 어..잠깐만 먼저 고르세요.. 남는거 갈게요 네 알겠어 딜러조합 맞출게요 아 네 감사해요 아 진짜? 대리 만나요? 아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실버 가네? 나 이 판 지면 실버인데 이쪽 밟아보세요 안지게 하죠 지게 안하지 공큐님 여기 밟아보세요 상대 겐지 있어요 상대 겐지 있어요 땡 겐지랑 뭐 일 안가 저거?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겐지 모이라 위도우 굿 오 나이스 좋아 겐지 필 가리아 반피 겐지 피 딱 1 어 위도 위도 겐지 보러 가는 중 안다 겐지 진짜 피 딱 1인데 야 진짜 아깝다 보이라 보는 중 상대방도 위도우 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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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나갔다 아나 잘랐어 아나 잘랐어 모이라 필 모이라 소멸 없어요 아 글로우 들어가면 힐을 못하는데 겐지 필 와 위도우 이렇게 잘 써 잘 안다 잘 안다 잘 안다 혹시 보이라 위도우 힐 정리 가능해요 위도우 잘 나이스 지우의 물건 잘게 나이스 치유의 물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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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피 나이스 라인 잡아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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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갛아 정리아 조심해야겠는데 힐 좀 주세요 피 감사해요 어 못 따라갔다 쓰레기 은呼 Spotify 스팀 아직 sorry khb rang 직 상대 장면에 있다 라인방덕 Theme 이렇게 가는 거 같아 조심! 아 안돼 탱 죽어 아! 바로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와 나 죽었다 여유깨가 여유깨 아.. 어.. 저 위도우.. 어.. 아 탱 너무 혼자 나가는데? 아 탱 너무 혼자 나가는데? 아.. 화영 우리 다 맞았어 견제절 어 야 비 안아 위도우 못 걷었다 다리아님 조심하세요 너무.. 아 나 다리아님 가타 썼을 때 펄 썼을걸 괜히 밀 했었다 오.. 짤렸다 와 나 툭배기 맞았어 힐 안 돼 우리 라인 힐 줘야 해요 힐 밴니 힐 밴 견제 나한테 온다 어 용검 언제 왔어 소리 못 들었는데 리그룹 할까요? 리그룹 한번 해볼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피 없어가지고 오고 어떡하냐 이거 잠깐 감도 좀 받으세요 뒤에 용검 있는데? 용검이래 겐제지 이름도 헷갈린다 어? 위도우 오른쪽 바로 위에 있죠 오오 자리아 잠깐만요 위도우 필 오 필 받았다 혹시 자리아님 좀 이따가 묶어주면 제가 펄스 쓸게요 라인 위도우 개필해요 위도우 어딨어? 어디요? 어 위도우 반피예요 위도우 반피예요 위도우 반피 힐 밴 위도우 잘랐어요 라이스 아 저거 자리아 반피 우리 라인이 너무 죽는다 자리아 너무 안 피 어 힐 받았어 안 돼 겐제필 겐제필 오해라 짜요 아 이거 그냥 제가 일단 썼어요 네 아직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리아님 소패 가지고 어 안 죽었어 나이스 웨르시 좋아 리 라인 리 라인 피 리 브로 어 뭐야 자리아 피 오 놀래라 겐제필 겐제필 라인님 너무 가진다 아 안 돼 안 돼 붕 둘 다 빠졌어요 다음 턴에 가요 아이고 죽었네 리굴 폐암 우리 팀 위도우가 진짜 잘 해가지고 우리 라인님이 심하게 돌진을 좋아하시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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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신 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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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장벽을 바꿀게 그만해 공쓰구야 딱 쟤네 어 나 나야 나야 멜시님 아 나 지금 울 상wehr struggle 이때 때려야지 좌aves 가위 어 힐 뱀 나이스 한 것 좀 먹었다 그래도 겐지 뺐다 겐지 어디 있어 겐지 반 반에 반 피 모이라? 어 모이라 있었네 컷 나이스 좋아 좋아 제가 퇴가 잘 못해가지고 항상 마이크 끄고 브리핑하고 있었네 어 혼자 했던거야 브리핑 이제 용검 들어올거에요 자탄 좀 하시고 어 나 궁이 없는데 도망가기 힘든게 자탄 없어요 아 자탄 없어요? 예 방금 썼잖아 자탄 방금 썼잖아요 방금 썼잖아요 자탄 말고 상대 자탄 의도 필 어 아나도 필 아나도 딸랐어 나이스 의도 필 오오오오 아잉 마침 힐 고마워요 칭에 겐지 어 불길한데 나이스 킬 라인 하나 라인 컷 우리 라인도 컷 당하겠다 저러다가 칭에 어 재웠다 재웠다 아 재웠는데 아 재웠는데 아이씨 뭐 할게였지 어 우리 라인이 오 마이갓 저 힐 점요 고마워요 아 잘 됐다 자리아님 요번에 궁 차면 어필 오히려 잘라놨어 에 최대한 아 아 위도 위도 겐지 컷 안 돼 우리 자리아 자리아 케어하자 제발 조용히 좀 해 니가 힐러해 니가 힐러해 니가 힐러해 누군데 등장 하오 아까 우오 모이라 모아 accessible 뭐 아무도 안 걸렸는데 웃음 내 옆에 내 뒤에 모이랄 안 돼 부착했는데 자리야한테 아 힐 다 받았구나 모이랄 안 죽었구나 자리야 반피 겐지 용과 안 돼 아 누가 깨우는 거야 자꾸 아 진짜 나이스 괜찮아 야 상대 트레너 왔다 트레너 아우 기절했다 안 돼 안 돼 어 아 우리 다 떨어졌네 아 까비 재현도 자꾸 깨워 우리 라이님이 좀 자꾸 자꾸 이러시네 자꾸 이러셔 망치를 너무 이렇게 이둘러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해야 되지? 풀침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비 수비 파라 메르시 하실래요 아 위도우 있으면 뺄게요 파라 씨 해야되겠다 파라 잘해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안녕하세한 우리의 공기를 챙겨 마셔라 내가 너무 믿음이 안 돼 우리 아나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쟤네 대리 같지 않나요? 안 느낌이네 잠깐만요 다리 좀 잡아야 되겠어 버렸어 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있다 방벽이 두 개네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있네 진짜 아프다 딴 거 해야 되겠네 이번에 좀 바꿔줘 겐지 무서워 다들 피 없어요 다들 피 없어 힐 준비하면 메르스 아 미안 위도우 놓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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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 어쩔 수 없다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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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위도 2층 어 라인 미쳤다 라인 미쳤다 저 궁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탄대 이것만 쓰고 빼주세요 때릴 사람이 없다 애들을 다 방벽이라서 힝 위도우 그래도 투방벽인데 힝 다리야 개피는데 라인이 뭐 될 것 같는데 겐지 피 따길 x2 겐지 피 따길 x2 안 죽죠 x2 안 죽죠 x2 응 위도우 좀 잡아 봐 여기 뭐 있네요 딱이 위도 있네요 아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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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은데 겐지 쟤네 위도우 라운드 견지가 너무 잘 들어 아 위도우 너무 아파 다른 걸로 바꿔 죽으면 나 궁 궁 데 궁 87퍼인데 버릴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2층에 겐지 궁 쓸 건가 보다 궁 쓸 건가 보다 빌받았다 궁 쓸 거야 조심 조심 어 위도우 위도우 2층에 있어 나 머리 맞을 것 같아 오 아이고 안 돼에에에에에 와 아 위도우 되게 잘한다 하긴 우리 못 깨 있으니까 아 나 잤다 우리 잔다 이 눈으로 날 안 봐주는데 위도우 잘랐어 잘해 아구! 아 망치! 아 또 잡! 행동이 또 잡! 아 살리고 싶었는데 열심히 갈게요 어 안되나요? 지금 못 비비나요? 아니 비비고 있어 아 죽었다 안돼 라인님 안돼! 안돼! 잡을 사람이 없어 근데 나노연검 남았는데 아직? 정면이 머리 위에 뭐 있다 우리 2층에 아휴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반가워 여기서 저희 막막해야해요 건막은 안 열어 아 겐지 궁 썼다 어떡해 어떡해 재웅구 가만 내비둬 가만 내비둬 우와 저 저 피 필 좀 가능해요 안보여 안보여 저 이쪽이요 치료를 시작할게요 자리야 필 자리야 다시 피 회복됐어요 나이스 겐지 컷 자리야 필 어 자리야 필 뒤에 어디서 자꾸 힐 받지? 아 옆에 모이라 있구나 저 저 저 방 안에 방 안에 모이라 하나 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요 조심하세요 아 인도 있네요 히도 자꾸 어디서 쏴요 아래에도 필 겐지 만 피 히도 보는 중 겐지 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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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또 갔네 정복 안돼 어 괜지 약 좋다 나이스 아아 안돼 안돼 어 저 너무 아프는데 가만 안쪽에 어 힐 벤이야 힐 벤 저 하나 안 하나 있지 아직 우리 탱크 없다 내 탱크 없어요 지금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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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 왜 여기서 어 2층에 위도우 2층에 위도우 와 이 새끼 시백잉 하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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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이스 2명 타고 왔다 2명 타고 또 위도우 잔대요 뒤에 위에 위도우 잔대요 뒤에 2층에 아 위도우 자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빠진거 모르죠 놀래라 아 너무 왜 다들 나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위도우 어디있죠 자리야 필 위도우 내가 공 켜놨잖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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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힐 벤 자리야 필 어 근데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뭐지 여보 와 이번에 한번 뽕 타이어 바쁘십시다 뭐였어 제가 그 살펴드렸어 윈턴온다 윈턴와요 윈턴 나이스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어 뭐지? 저쪽이네요 아따 나 또 혼자 나갔어 나 또 혼자 나갔어 자꾸 나 혼자 나가네 왜 자꾸 나가시지? 아 너무 웃겨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기를 놀라가지고 나 왜 핵소리 들었지? 이번 번 못했는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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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깐 관전하고 있을게요 안돼 안돼 금방이 꾹을잖아 시끄러워해 3 4 3 2 1 아 시작 어 컴퓨터방 너무 덥다 어 컴퓨터방 너무 덥다 뚝배기에요? 예 뚝배기인거 같아요 아 어 방금 누가 지나가는데? 어 아 지렸다 아 난사하고 싶다 난사할 수 있는 방을 알아내야겠어 다음에 와 와 아파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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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네 같이 다녀 뭐야 어디가셨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내버려 둘래? 뭐야 오케이 힘들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아무 활동도 없으면 나 튕긴대 아 진짜 열심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 나 혼자있고 싶다 진짜 아 아 아파 나있고 싶으면 왜 자꾸 사람을 죽이러 오세요 아유 손가락 왜 이렇게 빨라요? 오 뭐야 원큐님 헤드 원큐님 헤드 아 원큐님 엄청 돌아다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까꿍 어 어디갔죠? 어딨지? 아 저리가 나 내버려둬 나 내버려둬 반가워 아웅 아웅 이게 어느 타이밍에 마우스를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건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어? 어? 아 힘 먹니 지나가는데? 아 어? 어? 아 어? 아니 후베이 까놨는데 메롱 메롱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어디 있어요 나들 점프 무빙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우씨 도망가 아 힌망님 엄청 돌아다녀 절대 못 잡겠어 절대 못 잡겠어 내가 계속 뒤에서 때리고 있었는데 힌망님 하여튼 죽었어 아 반샷 맞았네 힌망님 어 아까비 아까비 오우씨 다들 손가락이 너무 빨라요 아하우 왓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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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방금 누구야? 아 저예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왓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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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 번 더 오고 싶대 뭐야 우리 4분 20초를 그냥 날리는 거야 왓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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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무서운 어 저리 가세요 어 저리 가세요 어 방금 누구 지나갔어 어? 누구야? 흰몽이 없었는데 흰몽 님이 무빙을 엄청 잘하던데 무빙을 배워야겠어 다들 왜 나 때리려고 그래 흰몽이 없어서 눈치 없이 눈에 있는 손질 아 아 피니 아 진짜 흰몽이 없었다 왓 따까비 어 방금 누가 뛰었는데 어 방금 누가 뛰었는데 와우 아 헷갈려 키가 헷갈려 여기서 왜 이렇게들 싸우고 계세요 아니야 싸우라고 만든 방이에요 1팩 1팩 오 어 잠깐만 잠깐만 ㅋㅋㅋㅋㅋ 와 다들 어디 있어? 튀어 와우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어 아 진짜 잘 쏜다 아 감격스러운 에임 아 너무 어려워 무빙 와우 와우 다들 어디 있어? 방금 누구 지나가는데 오오오 누구세요? 오오 누구세요? 오오오 내 옆으로 자꾸 총알이 날라오는데 누구지? 와우 누구지? 아우 아퍼 도망가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옆키기 앞키기 밖키기 다 되네 마침 필요했어 왜이? 나 도망 다닐 거야 아이야 총소리 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동네 나 headed 너 시조 아아 간다 자네 소아 뭐 뭐 어? 방금 누구 지나갔다 쇽! 나 도망갈거야 딱 걸렸어 나 혼자 있게 이거 이 사람 누구야? 구두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 하이힐 소리 거슬리네 누구지? 너무 잘하시는데 유도우전 하면 안 되겠다 도망쳐! 무기 사슬이야 무기 사슬 하이툰이 우리는 찌그러져 있어야겠어 그니까 빵까워 빵까워 아 똑바이다였어 하이툰님 내 앞에서 왔다왔다 하고 사라졌어 에이미 뷰티풀해 계세요? 하이툰이 못 본 걸로 어? 내 옆에 총알이 날라오네 누구세요? 뭐? 옆에 또 있었는데 어? 어휴 어휴 살았다 웅킹님 잘하시네 짤벌하다, 짤벌해 짤벌하다, 짤벌해 어우 짤벌해 수비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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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할까 맥크리 되게 오랜만인데 짤벌해 이 거 뭐 더 올려나? 처리해버리자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엄마도 올 거야? 엄마가 좋아? 귀여워 오오르르르르 슬버를 부르기 바빠 공격력을 올려드리자 한명 안하는데요? 이뻐, 궁궉포 받음 향시 설마 빼자 와 어둑하냐고 들었다 들었다 눈떠 일어 야 눈떠 일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겐지 트랙 겐지 퓨 겐지 퓨 겐지 잘랐어요 불사 빠지고 불사 빠짐 빨리 뛰어오느라고 똥구리 했나? 프레쩔 라인킬 오 뭐야 핵뱅 좋아 아 넘어갔다 마이클이 치료해 드릴게요 마이클이 치료해 드릴게요 아 못 잡는 건데? 뭐야 겐지 퓨 리퍼님 겐지 퓨 길 따라갔어요 리퍼님 아아 잡아줄래요 뒤로 팩할게요 한번 겐지 퓨 퓨 우리 똥구리 잘한다 우리 똥구리 잘한다 우리 똥구리 살려 똥구리 살려 똥구리 살려 똥구리 살려 똥구리 똥구리 와 낙타 우리 똥구리 살았다 뭐 우리 똥구리 살았지 아 역시 살았어요 안돼 우리 똥구리 우리 똥구리 힐 바티 힐 바티 잘랐어 덩크 나왔어요 덩크렛 나왔다 덩크렛 나왔다 우리 똥구리 우리 똥구리 우리 똥구리 우리 똥구리 아이고 위신님 부활 안되죠 가서 죽으라고? 아 죽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안돼 아 망했다 아다가 기어나올 줄은 몰랐네 와 망치로 저승 갔어 원키님 도망가요 아 내가 무리해서 쳤다 아 내가 무리해서 쳤다 무리하지 말거에요 똥구리 비비는데 같이 갈까요 아 비비지 말래 비비지 말래 비비지 말래 비비지 말래 비비지 말래 비비지 말래 이거 나노겐지 나노겐지 올텐데 이제 자탄이랑 나노겐지 같이 올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도망다니 아 우리 잘했었으면 좋은데 네? 아이아이아이아이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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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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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점크 잡았어, 점크 잡았어. 본인이 잔 거 다 봤어. 어, 저기까지 가. 왜? 저기에서 한번 뛰어갔다가 올라오나 보다. 하나님 수면청 개 예술인데 진짜로. 하나님 예술인데요? 아니, 총은 그렇게 잘 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술이네, 수면청. 승리를 향하여. 아, 그렇네? 발키리 좀 아깝다. 아, 금방 채워서. 오케이. 너무 안 써가지고. 인사이클 오케이. 어, 나 이제 붕했네. 상대도 매크리. 오케이. 우리 똥글이 잘하는데? 역시 고렙이야. 뒤에 자리야. 안 돼! 와, 나 제압 당했어. 다 죽었다. 자탄 걸린 사람 다 죽었다. 그리고 뽕 받아서 자리야도 잡은 거였는데. 리퍼님 기다려봐요. 이거 햄티 들어가면 들어가봐. 그럼 궁 쓰면 쟤네 불사 없거든요? 아, 찌개찌개. 아, 안 돼! TT 형, managed for mistake. 아니 자리가 왜 이렇게 설게 해. 수박 맞고 다 Hoy Was True. 아, 얌 lake invisible ops Mona Thil. 아, 힐이 못 따라가네. 아, 나 없다 상대. vill hysteria. 아고. 안 돼!!! 쟈니하게 죽었어요. 뭐하는지 봐서 그니까 이거 재훈 거 봤는데 저 자리한테 두 방 맞고 죽었어요 아 근데 자리아도 좋겠다 자리아 완전 시뻘개지만 엄청 힘들지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자리아가 개빨갓더라고요 그니까 트레이드 내가 흔들어야겠다 리퍼 고감도가 좋아요 저감도가 좋아요 뭐요 이건 자기 손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손에 맞는 에임을 써야죠 손에 맞는 감도를 써야지 엄청 낮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한두판 하면 손목할까요 다들 DPI는 거의 다 800 아니에요? 나도 800인데 저도 800 저도 800 와 와 왜 이렇게 빨리 자리아 와 너무 아파 아 뭐야 뭐야 뭔뚝배기야 자리아가 답이 없는디 아니 아니 똥굴을 해 똥굴이 진짜 열심히 한다 네 우리 들어가야 돼 라인 라인 잡아 라인 필 라인 컷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지 우리지 아이고 아 잘랐어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애야 똥굴이가 잘려가지고 хоть 등록 아네 아 아 바 바꿀까요 제가 요번에 죽으면 파라로 바꿀게요 오케이 엠지 파일드라이로 찍어주나? 파일드라이로 찍어주면 펄스 던질 수 있는데 어 이제 궁 다쳤다 아이고 엠지 2층 어? 뭐야? 아 뒤라인이요 아 궁 못 썼네 어 라인 개핀데 라인 피일 라인 짤 컷 엠지 아 메일 피일인데 힐러가 없어요 한 명 엠지도 짤랐어 하나 컷 자리아 피일 자리아 피일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메이밤 어 자리아가 피일이 아닌데 어 자리아 너무 아프다 오일화 때문에 힐러 받았죠 메이밤 못 잡았어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자 라인 멋있다 역시 자리아 자리아 최고 아 진짜 자리아님 아 잘렸어 잘렸어 겐지한테 라인 피일 라인 짤 현대 잘랐어 현대 잘랐어 저 현대님 궁 연계 가능해요 아 현대 의학은 참 놀라와네 아 현대 의학은 참 놀라와네 아까워 이 거점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어 하이튼이 언제 죽었어 하이튼이 언제 죽었어 나 안 죽었는데 저요? 응 죽었죠 나 라인아 둘째 박학을 죽었어 아 우리 그때 같이 죽었구나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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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야 별혜님 좀 이따가 묶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네 빈격되는 분 네 지금 어 맥크리 짜야 맥크리 짜야 아니에요 지금 묶을게요 모르사필 맥크리 짜야 맥크리 짜야 안 와봤다 어 뭐야 아무도 안 묶여있었네 아 어 어 어 얼었다 맥크리 짜야 메이붕 어 나 얼었어 아 안돼 저 힐 점요 메시님 루시우 레킹 엥 우리 레킹 미친듯이 돌고있소 아 나 공 못 썼어 잘했다 잘했다 하이툰이 자리야만 해 자리야 잘한다 이번엔 8회시 할까요? 공격이네 공격이면 할만하네 아 이러면 메인 본대에서 힘이 안 나오려나 트레야면 공격이네 공격 이거 여기서도 죽나? 이거 죽어야 해봐도 돼요? 파라 있는 거 알려주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 진짜 죽는다고 역시 무서운 초딩이다 파라 있다 딴 거야 딴 거 잘못 이해했어 죄송해요 다 알려주고 딴 거야 아이씨 바로 죽는거 아니야? 나가자마자? 아이고 됐는지 아니야 아니야 내려와봐요 조금만 아 됐다 됐어 됐어 올라가 올라가 나인 저희 그냥 바로 메시님 따라오세요 다른 힐러가 죽잖아 알아서 해 알아서 메르시 볼게요 겐지 2층 겐지 2층 겐지 필 라인도 필 올라가 나 왜이렇게 왜이렇게 걸어다녀 이씨 메르시 필 어 나 죽는다 아니 왜 이렇게 낮게 날아 겐지 필이야 이번 막판이에요 막판 1팩 먹어요 1팩 아 솔저 못잡았다 아냐 파라도 잘하면 괜찮아요 이 맵 나쁘지는 않아 파라씨는 안될거 같아 솔저있다 솔저 똥구리 똥구리 파라 안보여요 파라 안보여요 한번도 안들어와 뭐야 일단 왼손 잘랐어 하이톤이 안보여 자리아도 잘랐어 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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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안돼 안깨올게 안깨올게 힐 힐 벤 힐 벤 이런 된장 왼손 방벽 없다 왼손 솔더를 피하려는데 왼손 뭐 한입 어 잘못 부활했다 포커싱 맞춰서요 포커싱 맞춰서 아~~~ 죽었죠 형 아 비비네요 아 못 비벼네 그건 뭐야 3대 0인데 3파 더 해야 돼 아 아니 아니 방종 안 해 어 벌써 12시네? 이거 하고 한 판 더 하고 끝내야겠는데 그러게 아 메르쉬를 못 잡았네 딱 부활해버리는데 딱 날라가버리네 띵동 띵 기역 니은 해는 뭐야? 가능해? 아닌가? 이거 트레이에서 그냥 뒷라인 흔들어줄게요 오키오키 맥크리 님이 본대에 힘 주고 렉킹 없어요 렉킹 뭐 없어? 어 라인이네 라자 좋지 라인보다 잘할 것 같아 렉킹도 잘했어 렉킹 여기 쓰면 안 걸리겠지? 걸리면 온다 렉킹 렉킹 아 렉킹 아 와 일로 단 한 명도 안 오네 렉킹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어 라인 먼저.. 라인 라인 어 아파 아파 얘 낀다 아 수고했어요 돌조컷 아니야? 안돼! 안돼! 방금 막.. 메르시 없다! 메르시 없다! 할만해 어디 가지? 다리야 개 빨간데요?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저거 한 대 맞으면 뒤진다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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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다 있어요 메르시 잘랐어요 우리 메르시도 잘렸어요 여기 잘 잘렸나 본데요? 반갑습니다 와 잘하긴 진짜 잘한다 라인 님.. 그게 만들지.. 근데 아직 살아있네요 라인 님 원큐 님이 힐이 장난 아니구만? 빼빼빼빼빼빼 이거 지면 마음 아픈데? 그러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돼! 뭐야! 안돼! 망치 망할 망치 망할 망치 아니 말을 하네 어 흥..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방장이지? 아까 드렸어요 그룹장 실버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러고 끝내는거야?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 막판 합시다 왜이래 다들 막팠네요 완전히 실버로 가느냐 이거 하면 딱 12시 될거 같으니까 잡시다 오늘 두번이기고 다졌네 와 실버왔어 오랜만이네 실버는 나 탱커 브런지인데 초대했는데 안왔나본데? 거절했어요 아 아 그렇네 시원하게 콜라나 들이켜야겠다 탱커 좀 더 연습을 해봐야되겠네 탱커 좀 더 연습을 해봐야되겠네 다란 다란 당연히 우리 한번 알아봐야되겠네 응 터쳤어요 벌써 잡혔어 막판이라 빨리 잡혔네 딜러가 한명이어서 아 노잼맵 노잼맵이래 다 죽이자 라인하시게요 다 죽이자 에 날Yes 음 Missouri ino isfied 니 안도우 할만해 한도우 할만해 한도우 한심으로 내게 안될 꾸몬 어르신 생신이란 소식을 들어 와 고감도인가 보다 아 잠깐 고감도로 바꾼 거예요 아 뭐야 트레 하는 거 아니었어? 백크 보이라 라인 정크 자리야 방벽 금방 깨지겠는데? 보이라 필 맥크리 바티 맥크리 바티 어 우리 힐러 죽어 우리 힐러 죽어 아 주방 없었는데 아 헐? 뭐지? 아구 죄송해요 깨워버렸네 어 어 힐러 못 받았어요 아 저 맥크리 나만 보고 있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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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한조 잘해 한조 잘해 아 진짜? 모르겠어요 바꾸자 바꾸자 저 라인 자는데 여기? 자장가 불러줘 자장가 불러줘 저 힐점요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아파 백크 리필 백크 리필 아니 성구한 건 아오오오오오 어 놀래라 아이씨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아이씨 ASTvals 라인 어우 다들 피가 없어 밤 들어줬 겠네 잡아줄게 잡아줄게 하나 둘 셋 정크래쉬 계속 폭탄 던지는 느낌인데 지금 자리아님 요번에 잘 묶어봐요 열심히 해볼게요 자리아 필 자리아 잘 나 정나게 하고 있어 수방 없어요 지금 겐지 스킬 없다 야 여기 필장 왜 이렇게 잘 날래 왜 이렇게 잘 날래 정크래쉬 조심 겐지 잘랐어 타운다 다 못 깼다 타이어 라이짬 정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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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정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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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돌진하면 뭔가 안될 것 같아 그가 정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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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띠리 breaker 복대 콧대 데미 teve 모두 와주세요 있어요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모이라 잘랐어 자리 앞에 힐 힐 벤 힐 벤 죽여 그냥 죽여 힐 벤 트레 소리가 열심히 나는데 어 왜 나무냐 근데 죽었네 날 물지? 거점 터치 안하고 난 라인에 소질 있는 것 같아 배고파 이 정도는 돌려줘야죠 예약해놔 예약해놔 노래 먼저 예약해 맞는 말이네 뱅 뱅 윈스턴 있어요 아나 다잉 맥크리 오른쪽 오른쪽에 맥 만피인데 뭘 힐을 달라고 그래 헷갈리게 impose 됩니다 여기 우리 하나 케워해야돼 우리 하나 케워해야돼 응 만안이 깨울게 뭐야 이 며크리 뭐야 갑자기 어 뭐야 뱅지 깃털 부활 중 부활중 잘 자라 우리 아가 주방 있어요 라인님 땡 맘에 안되지 아나 왼쪽에 혼자 윈스턴 똑백이 한대 텐지 필 어 손가락 아퍼 죽겠다 아무도 삼지 못해 같이 안뛰네 안 친한가 보지 우리 싸움 절교했다 절교 뭐야 겐지 저거 겐지 필 뭐지? 저 궁은 뭐지? 라인 응 뛰었다 라인 혼자 뛰는데 아 라인에는 나 우기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맞서 싸워 맞서 피 없어 안 돼 내가 잡았어 뭐야 뭐야 어디서 죽었어 어 안돼 안돼 못살려요 이쪽에 겐지 있어 응 어떡해 어떡해 저 다요 힐 좀 더 어 어 어 손브라 나왔는데 겐지 손브라여 쟤네 지금 라인 혼자 있어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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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갑자기 왜 다 왔는데 아 나 혼자길래 아 최종 손브라 빠졌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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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 힐 바티 딸 어 뭐야 죽었네 아니 손브라 진짜 안돼 궁 쓴다 아 안돼 힐러 다 죽었다 이거 탱님들 탱님들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나가게 돼 리그룹 해요 리그룹 해요? 네 리그룹 해야 돼 쟤네 일단 질러 줄 없어 나오면 바로 가면 돼요 우리 한조 들어갔다 뭐야 우리 한조 안 뺀다 한조 쌉 장인이야 와우 와 장인이다 세 마리 잡았어 한조 세 마리 잡고 왔어 어허허허허 부활하게 절로 좀 가자 아휴 부활 못했다 아휴 부활 못했다 아휴 부활 못했다 힐 파티 라인 밤 윈트 뛰었어 윈트 뛰었다 어 어 링립만 보는데? 나 물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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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브라 빠졌어 라인 필 아 뜰라요 모피 빈다요 안 돼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비 궁도 못 썼네 아까 맥클이 성강 맞아서 궁이 빠졌어요 막판인데 잘 좀 해봅시다 아 게임하고 있는데 사네요 아 뭐야 DDR 하고 있었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금 아 잘 됐었는데 보니까 디바 있어요? 라톡 빼기 하는데 라톡 빼기 라톡 빼기 아 야 옆에 누구 있다 라톡 빼기 손 보라 오 손 보라다 해킹 강했어요 폴 어 없어졌어 디바가 나 몰랐다 안 보여 맥클이 돌았어요 아니 디바 디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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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바라 다들 따라오라 지금 보유라 잘랐어 아 아 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라인 필 아 간다 간다 아 아 너무 아파 왜 거기 있어 뒤로 빼 저 힐 종료 이봐 메카 필 이봐 깼어 아 뭐야 제압 당했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똥 하나 짤 이게 힐 되나 혹시 바꿔 빨리 가야 돼 아 여기 뒤에 뭐 있는데 아 우리 뭐야 나이스 라인 하얀 검사 얘네 백두래요 라인 필 아 뭐야 아 아 아 안 돼 막았어요 아 아 불사 때문에 조심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안 돼 안 돼 아 애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할까요? 왜 트레이스 아까부터? 뭔데? 도리콜. 트레쩔. 디바. 디바가 물러요. 디바필! 디바필! 진짜필!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벙. 뭐야? 아 아파요. 베끄리 필. 나도 필. 왜? 아아. 위에 트레이스야. 네. 트랙 1피. 안 돼! 안 돼! 어? 힐러 없다. 어 원큐 님 있어요. 동면석각. 나 빨리 비벼야 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아.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테스트 사운드 있어요. 잘못 들었어. 방가 방가. 아. 똑같아요. 아. 특히 이서빈 왜 저래. 아. 무서워. 어. 얘네. 이쪽으로 와요. 다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아. 되는 일이 없네. 오빠 갓. 아. 루슈 감피. 아. 맥크리 플랭킹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저거. 어떡하지? 아. 뒤에 맥 있어요. 우리 아나. 우리 일로 없어 지금. 우리 렉킹볼 버틸 만큼 버티긴 했는데. 터치 안 되나? 터치했다. 안 돼. 저 빨리 갈게요. 안 돼. 못 버텨. 터치 다시 했어. 다시 터치했어. 오자마자 죽었다. 렉킹볼 가는 중. 렉킹볼 가는 중. 터치. 터치.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저거를. 와. 아. 이번에 내가 좀 못 한 거 같아. 미안해요. 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놀아요. 이야. 이렇게 했는데. 네. 슬프다. 슬프다. 뭔가 이번에 너무 따로 놀았다. 이번 판은 아 네 맥크리 플랭킹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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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제 자러 가십쇼 네 알았습니다 나도 내일 아주 일찍 나가야 되니까 자야겠다 아 다들 아주 그냥 후루룩 가 인사도 없어 인사도 없어 냐 뱅 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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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덩이 아파 별이야 엄마 다리 아파 왜 이렇게 안겨? 엄마 피곤하게 계속 자네 까져 먹고 자야지 까져 먹고 자야지 머리 졸려요 아휴 고생하셨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 계속 죽네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이투님 힐러 캐릭인데 탱을 그렇게 한거는 잘한거 같애 아주아주 칭찬해 네 저는 삶이 오 오랫동네 넥 내일 봐요 잘자요 이제 손가락이 못 따라가 옛날에는 아주 힐이 기가 막혔는데 20대 때랑 30대는 너무 다르네 안 분명히 클릭을 했는데 이미 죽었어 손가락이 약간 1초 느린 것 같아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안 돼 하이툰이 엄청 잘했어요 자리아를 연습해보자 나는 좀 날라다니는 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원래 뒤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슝 하고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이렇게 까져 먹으면 좀 이따 자야 되는데 소화시키고 자야 되는데 시계 맞춰놔야지 아까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세치하다가 깨진 줄 알았네 와 뭐 묻은 거였어 와 깨진 줄 알았어 와 액정 깨진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 지금 액정이 아무것도 안 붙여놔가지고 오 씩컵했네 오전 아홉시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홉시 별이 어제는 엄마한테 안 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엄마한테 왔어? 귀여운 거 음 그러보니까 하이툰 님은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 아까 싸울 님 잠깐 왔다 갔었는데 그대로 안 오셨네 어 자야지 나 다른 사람 거 방송보다 잘 건데 일이 없다고? 진짜? 빠져먹고 아 할 거 많은데 진짜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제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어제 펜션에 놀러 갔는데 별이가 되게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오늘 낮까지 대학 과제를 해야 했어 근데 내가 출석도 안 했거든 영상도 다 봐야 돼 영상 막 돌려놓고 과제 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그거 보느라고 3시간밖에 못 자갖고 거기다 별이는 자꾸 우울해하지 아주 어제 미친 줄 알았네 별이는 그냥 집이 좋은가봐요 놀러가는 거 싫은가봐 텐션에 있는데 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같았어 집에 있으니까 나한테 잘 오네 어제 나한테 오지도 않더라고 아닌가? 내가 어제 혼내서 그런가? 어제 엄마가 별이 혼내서 그런가? 아 그쵸 집이 최고야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축축 처져 나는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아 여기가 사방에 음의 기운이 많아 여기 집을 집이 여기 있으면 둘러쳐져서 전부 다 공동묘지거든요 뭔가 양의 기운이 없어 이 동네에 그래서 밖을 따돌아 다녀야 돼 집에 있으면 기운이 없어요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 가뜩이나 기가 약한데 아 집 주변에 다 이거 공동묘지라서 양의 기운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햇빛 쬐야 돼 햇빛 밖에 나가서 올라와 별아 엄마 불편해 엄마 불편해 이렇게 귀여울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또 있을까? 어 그냥 산책하는게 좋은가봐 강아지는 어디 가는건 스트레스 인가봐요 아 오늘 산책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이제 경기도 어딘가에 갔거든요 저리랑 성각에 갔어 그 성각에서 막 구경하는데 저 멀리서 계속 연기가 나는거에요 보니까 불 났더라고 근데 불 나면 헬기가 무조건 오나봐 나는 몰랐는데 헬기가 계속 강에 가는거야 근데 너무 낮게 나니까 불안한거야 하도 뉴스에 헬기가 떨어져서 어쩌구 저쩌구 어쩌쩌구 그런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나 저 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는거야 아 그래서 어디 가질 못하겠더라고 근데 헬기가 두개가 막 이렇게 겹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아 둘이 부딪칠까봐 더 무서워 어 맞아요 물 보충하러 가는거였어 처음 봤어 물 보충하러 가는지 모르고 어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막 걱정돼갖고 아 근데 두개 둘이 너무 부딪칠거처럼 왔다갔다하니까 더 불안해 근데 뭐 운전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불 껐어 30분만에 내가 30분동안 거기 산책하고 딱 내려가는데 그때쯤 불 다 껐더라고 쌍뚱이 너 이게 웃기니? 지금 매일 어집 페이지 왜요? 점 늦게 자려고? 취미를 하나 만들라 그라면 아구 cannons 그립이야 내일 오후에 일어나야 돼서 그러죠 디아해 디아 디아하면 되겠네 2 4 2 나는 취미가 너무 많아 이거 그렇군요 하루 종일 자고 싶다 나 빨리 먹었어? 저스트 채팅으로 바꿔놔야겠다 아 배 안고파요 배불러 광고 광고 나오나요? 오늘 많이 먹었다 이모티콘 만들고 싶다 뭔가 취참을 하면 아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기들은 통제가 안 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뭘 만들어? 뭘 만들죠? 어? 아 이모티콘은 안 이모티콘은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안 만드는 거지 뭔가 게임을 할 때 초딩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 초딩들 때문에 시참하다가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죠? 어? 어쩔 수 없는거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가 내 플레이가 형편없나 싶어가지고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 걸 봤어 근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 방송을 봤는데 얼굴이 겁나 이쁜거야 근데 그 사람 얼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그런거 있잖아요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 때 이모티콘 나오잖아 근데 거기 사진이 진짜 뒷방 이쁘더라구 근데 목소리가 겁나 섹시해 와우 그 사람거 보면서 한 한 몇십분동안 봤거든요 와 얼굴도 이쁜데 목소리까지 오 대박 근데 방송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 다 고놈고놈 다 고놈고놈 다들 몇명 없더라 나만 없는줄 알았는데 다들 몇명 없어 게임하고 싶은건 많은데 돈지랄이야 돈지랄 하고싶다 스위치 사고싶다 시간이 없다니요 누구가 사이버 대학교 노래 있지 않나 뭐지 기억도 안나네 아니 그냥 뭔가 대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따서 뭔가 자격 국가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걸 꼭 해야되나 싶어 요즘에 그냥 아 맞아요 어우 지긋지긋해 공부하려고 오늘도 다이소 가가지고 책을 공책을 6권 사왔어 과목이 6개거든 공지 공지 6개를 사는데 펼쳐보지도 못했네 오늘 펼쳐볼 시간이 없어 내일은 아는 언니 만나고 모레는 운동하러 가고 금요일엔 금요일엔 별이 사진찍으러 가고 토요일엔 영어학원 가야되고 대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아 영어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쵸 쓸데없이 바쁘지 뭐 일이 없으니까 일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진단 말이야 그냥 뭐라도 하는거지 뭐 아 눈 아프다 그냥 알바하고 싶다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 콜라가 아직 남았어요 콜라가 아직 남았어요 콜라 마시고 잘거야 나 콜라 마시고 잘거야 물어보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 아 캥애브 12시 넘어서 그래 목소리 너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목소리 너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군요 눈이 왜이렇게 아프지 눈이 왜이렇게 아프지 눈이 왜이렇게 아프지 흠 어휴 청소도 해야되는데 아 아 만사다 귀찮네 오늘 아 내일 집에 일찍 와야되는데 일찍 못오게 생겼다 언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눈이 부은거 같애 눈이 부은거 같애 어제 눈이 살짝 아팠었는데 어젠가 엊그젠가 아 그건 이쪽 눈인가 아 그래서 그런가 어머머머머 싸울림 오셨네 아 이제 방종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과자 이제 다 먹고 콜라 마시고 있어 싸울림 아까 왔다 갔는데 이 얘기했더니 싸울림이 왔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양반은 못되겠어 하여튼 다들 피곤해 보인대 왜 아 근데 그렇게 얼굴이 안좋나 지금 아니 아까 왔다갔었는데 라고 말했는데 딱 와가지구 싸울림이랑 하이투님이랑 디아해 하이투님이 심심하대요 근데 나는 이제 갈거라서 대학과제를 했더니 오늘 피곤해 쩔었어 어젯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수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석을 하는 그게 수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왜 혼자 해요? 같이하면 안되? 수석을 하는게 수석을 하는게 수석이 수석을 하는게 수석을 하는게 열어두니까 시원하고 좋다 안좋은 economy 다들 자야되겠구만 일이 없겠다 다들 일이 없대 나도 일이 없어 헐 틀렀네 이거 이거 뭣이냐 코로나가 아주 그냥 사람 다 죽이네 어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아주 죽는다고 난린데 어 그쵸 싸울림은 진짜 집에 있으면 답답하겠다 그쵸 여러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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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고 그쵸 코로나 빨리 끝나야되는데 그러게 같이 게임 안한지 엄청 오래됐네 다들 아주 그냥 둘이서 아주 그냥 나를 아주 그냥 꼬시려고 각정을 했네 둘이서 안돼 그럼 질려 재미없어 디아3는 뭔 재미로 하는거야? 어떤 재미로 하는거야 그거는? 내가 안언니도 기어를 미친듯이 했었는데 아 기갱이 뭐에요? 기갱이? 기갱이? 체욱이라고 hand 아 어 근데 막 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놈의 모든 게임은 다 seu Take that 네 다같이? 다같이 1렙부터 괜찮네 그거 괜찮네 그거 근데 뭐 DLC같은거 사야된다메 그 DLC를 사느니 내가 하고싶은 게임 슈팅게임으로 사겠어 하이투님도 힘들어 그 DLC얼만데요? 어? 디아 DLC얼마야? 어? 확장팩얼만데? 얼마면 돼 비교해주세요 점심 도움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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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하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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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음 음 할 것 많고 안해 할거야 있는거 없나? 이거 점점점 해요 그냥 뭐 포 나온 다음에 포 나오면 같이 해 그땐 내가 사겠어요 뭐야 왜 말이 다 달라?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아 난 디아 5만원일 때 샀어 돈이 아까워 이제 학장표 워낙이랑 사도 훨씬 더 싼거 같은데 챔 챗챗챗 다들 나보고 후구래 아 진짜 게임만 삼을때도 후구야 현실세계에서도 후구야 나 이제 못살겠네 못살겠어 여기저기서 다 후구소리 듣구나 진짜 착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네 근데 해치별아 착하면은 힘든 세상이야 응? 계정 어? 날개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어 아무것도 없던데 그때 하이투님이 쫄해준다고 잠깐 들어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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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나왔을때 50몇까지 하고 안했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그것도 만낵이었어 근데 엄청 많이 죽어서 열받아서 내가 그만뒀던 것 같애 겁나게 죽어가지고 시리엘 날개 뭔지 모르겠어 그냥 게임 하나 산거야 그냥 디아3 처음 나왔을때 그 리니저이 같이 하던 사람들이랑 한번에 샀어요 디아3 재밌을거라 해서 사고 후에 밖에 하지 않았어 패키지는 않을걸 그냥 디아3만 했을걸 결론은 신노잼이었다 이거 어떻게 알지? 야 뭐 샀는지 어떻게 알죠? 블리자드에서 뭘 봐야되지? 어떻게 해보지? 야 야 말로 유튜브도 있네 여기 있다 디아블로3 55,000원 디아블로3 55,000원 주고 샀어 그냥 디아블로3 뭐 패키지 이딴거 아닌데요? 2012년 5월 23일에 샀군 벌써 8년 전이야 오래된 게임이구만 슬프네요 강제전화 강제전화번호를 등록해주세요 강제전화번호를 등록해주세요 거시기 하네요 제일 비쌀 때 샀나봐 그렇죠 초기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뭐 디아포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살 건데? 안 살 건데? 아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디아는 두 번이나 해봤지만 그닥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다른 거 할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게 멀어요? 그래 그렇구나 디아포 나오면 같이 해요 다 나오면 하자 다 나오면 하자 나는 나는 어? 스타드 별리 할인 중인가? 아 혼자만 의리 없게 한대 흐흫 나 재밌는 거 없나? 공포게임인가 보다 공포게임인가 보다 공포게임 공포게임은 공짜야 아 한국어가 없네 패스 인기게임 어딨지 공포게임 왓처 아 그래요 어우 이제 자야지 12시 반이네 벌써 잘 자요 안녕 농장이나 해야겠다 다음에 버스 기대한대 버스 기대한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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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 없다 자자 볼 거 없다 다음엔 농장이나 지어야겠다 다 다시 나 읽어야지 다음에 다 코로나 땜에 집에 있어서 구매했대 난 이거 그냥 그냥 그렇던데 사람들이 재밌어하는구나 다들 재밌어 왜 재밌대 완벽해요 왜 나는 되게 재미없게 했지? 뭐가 문제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이를 딱 막는데 뭐지? 이 코로나 코로나 얘기밖에 없어 멀티를 한 번 해야 겠다 다음에 멀티를 한 번 해야 겠어 그러게 나도 근데 나 나도 살짝 노잼이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더빙 했을 때 애들이 겁나 웃어가지고 그때 나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 그때 뿐이랑 어떤 시청자랑 막 겁나 재밌게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 쓰시니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겠어 자꼬야 과자 다 먹었으니 잘 거야 또로롱 빠이빠이 씻고 자야겠다 네 즐게 맺으세요 다들 잘 자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